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보스를 잡으러 또 출발해야겠죠 유하유하 지금 왕 잡고 나니까 뒤에 배경이 바뀌었어요 꽃도 생기고 약간 심장도 안 뛰는데 심장이 안 뛰어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나? 원래 조금씩 이렇게 심장 움직였던 것 같은데 밑에 부분 아닌가? 뭔가 태엽은 돌아가는데 밑에 심장이 숨을 안 쉬는 것 같은데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왕을 바로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안토니아가 사교계의 여왕이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네 사교계의 여왕이 얼굴이 그 지경이 됐으니 잠깐만 입 좀 닦고 불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불을 불 쓰다가 쳐맞을 것 같은데 불을 잘 써질지 모르겠다 화염 데미지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무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상태 이상 제거 여기를 상태 이상 제거랑 그리고 밑에를 화염 지대를 내가 밟지 않기를 바래야 되는데 내가 밟지 않아야 될 텐데 일단 이렇게만 쓰고 가볼까요? 가봅시다 일단 처음은 손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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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확인 잘하고 여기가 잠깐만 패턴을 좀 보고 싶은데 엄마? 엄마? 왜? 왜?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여러분 오늘의 피해 거짓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대충 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첫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공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이거는 막아야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아 얘 잠깐만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아우 야 이건 어떻게 피하냐 진짜 아 오 어 타이킹이 뭐야 쟤 잠깐만 나 나 나 나 내 교수 먹고 아 야 부식 잠깐만 이거 없애야 돼 이게 회피가 타이밍에 맞춰서 회피를 해야 뭐 회피가 되지 이것도 꽤 고생하겠네 자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먹고 아 이 친구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저돌적으로 공격하다 보니 타이밍이 애매하네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좁다 아 맞다 아 맞다 우리 어제 주워놓은 것 좀 확인해볼까요 맞아 아 근데 이건 안 바꾸는 게 좋아 보이는데 지속적인 HP를 빼고 이거 말고 이거였다 이거랑 산성 산성 피해 감소를 높은 걸로 878 아 근데 이건 너무 이게 제일 나아보여 이거랑 이거는 그냥 물리피에 감소드는 게 맞겠지 다른 그건 없으니까요 붕괴 조합경만 있고 이건 다 물리피에고 이건 없고 뭐 가락낄 게 딱히 없네 가락낄 게 딱히 없네 그냥 가야겠네요 가자 오 거리가 아우 타이밍 이거 어떻게 피하냐구 으 아 뭐 또 아 잠깐만 야 이거 아이템 같이 쓰기 너무 박스에 아이템 같이 쓰기 너무 빡스데 미치겠네 밑에 있는 거를 하지 말고 위로 옮겨야겠다 이거 빼고 위로 옮기자 밑에 있는 거랑 같이 쓰려니까 안되겠다 딱 필요한 거만 꺼내자 이게 맞을 것 같아 어제꺼는 확실히 근거리라서 따로 스퀘스는 기술도 없고 딱 주먹질 발차기만 하는 애다보니까 많이 어렵진 않았어 얜 꼭 이렇게 지랄 발광하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아 타이밍 이거 일단 그냥 막아보고 와 씨 스타미너 뭔데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피하지 아 그냥 가까이 공룡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거리는 최대한 안 멀어지는게 좋은 것 같거든 어으 잠깐만 어으 어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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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야 거리 아이 뭐야 앞에를 내려 찍어 따라오지 말고 이 거즈 같은 자식아 너 도대체 몸 크기가 몇이야 이런 좁은 공간에서 아 씨 아 열받네 아이템만 낭비하게 생겼네 큰일났네 뭐가 제일 좋을까 음 이건 이게 맞는데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걸 넣자 이거랑 이거랑 이걸로 그래서 이걸 쓰고 들어간 다음에 바로 그냥 아 근데 내가 화염 밟지 말아야 돼 난 이 캐니스터가 제일 걱정이 되는게 난 이 캐니스터가 제일 걱정이 되는게 내가 밟을까봐 아 내가 밟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데 내가 너무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걸릴 거라 보장이 없어서 안 걸릴 거라 보장이 없어서 와 이거 이거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우 씨 타임 걸렸다 아 타임이 이렇게 안 맞는데 어 아 아니 이게 때리려 하고 막으면 조금 반박자 늦게 때려 아 진짜 열받네 반박자 늦게 때려 개울받게 엇박 뭐야 아 이것도 많이 없는데 이거 좋아보인다 근데 이거 이거 어디 파는거 없나 화염 캐니스터 파는 사람 없나 이거 좋아보이는데 내가 때리는 것보다 화염이 훨씬 잘 걸리는 것 같아서 더 좋긴 좋네 던지는 것보다 훨씬 좋다 비쌀 것 같긴 하지만 얼마나 한게 없네 얼마나 한게 없네 음 음 음 음 문질 게 마땅치가 않네 그로기가 발생시킬 수 있다 어 뭐야 이거 몇개 주웠는데 이거 할까 그 아 이거 캐니스터 파는 상인 있나 못 본 것 같아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근처 여기 오기 전에 상인 어디 있었죠 상인 아저씨가 어디 있었더라 이 안에 있었는데 아 아 알았다 거기 아저씨한테 잠깐 가보자 아 아 말룸에서 말룸 지구에서 캐니스터를 판다고? 아 요기? 요기 요기 아저씨가 요기 아저씨 못 팔았더라 아 돈을 안가져 왔네 아이씨 아 돈을 안가져 왔네 아 아 이 아저씨가 캐니스터를 파네 아 세 개밖에 안 돼 아 세 개씩밖에 안 팔아? 지금 사도 괜찮으려나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400원 꼴이라고 쳐야되니까 두 개만 살까 두 개만 살까 말룸 지구가 무제한이라고? 거기 캐니스터를 안팔지 않았어요? 아닌가? 거기는 불 관련해서 던지는 거 딴 거 팔았던가 아 아 그래요? 거기도 캐니스터를 팔았나? 근데 왜 여기도 파는거지? 무제한으로 팔거면 여기는 왜 가짓수가 제한이 있는거지? 아 가격차이예요? 아 거기가 좀 더 비싸구나 무제한이 대신에 아저씨 오랜만이.. 뭐야 왜 안올라가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550원 와 진짜 비싸다 이씨 잠깐만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 그치? 많이 나야지 돈을 주워올까 그냥 돈 주워오자 돈 주워오자 4,000원 저거 적금 깨는 것도 많이 아까워 누워오자 아 생각보다 빡세네 저 괴물 약간 심해 물고기처럼 생겨가지고 눈깔도 징그러워가지고 설마 한 페이지 지날 때마다 눈깔이 터지나? 눈깔 두개가 터지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나? 약간 실명 같은거 못넣나? 기척을 죽일 수 있는건 하던데 돈 있으니까 일단 가서 캐니스터 좀 사오자 캐니스터가 좀 쓸만하다 내가 밟지만 않는다면 캐니스터는 내가 때릴 타이밍은 못보겠다 가까이 붙었다가 과열이나 걸리면 안되니까 아까는 근데 걔가 거기를 밟고 오래 서있었어요 그래서 걸린거 같애 그냥 화연만 바닥에 깔아주면 그방 잡을 수 있을 있을 까 말까 블랙으로 세우지 말아야지 이런 말 한 부로 하면 안되죠 저거 비껴 나갔다 함부로 말하면 안돼 여덟개 여덟개 다 사? 아이고 세 개씩만 쓸 수 있는 것 같거든 세 개를 잘 써야 돼 물 먼저 쓰고 어느 정도 깎였다 싶으면 투포안 던지고 아 근데 투포안 하는 사람도 있나? 투포안 투포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충분해 내 실력을 우습게 보지마 충분해 팔긴 팝니까? 그래요 뭐 여기는 돈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돈 무제한이야 아까워하면 안 돼 우습은 실력? 뭐라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다. 얘는 붙어서 싸워야 돼. 제발 제발 일어나. 이번엔 잘 됐는데. 이번엔 나쁘지 않았는데. 왜 페링이 안되냐. 왜 가드가 안되냐. 얘는 피하는건 안될거 같아. 아 참. 쉽지 않네. 물약을 먹고 뭘 하기가 어렵네. 솔직히 이 모든거. 노력자만 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 아이고. 난 괜찮구나. 난 괜찮네. 아시. 아우. 야. 아. 아 망했어. 하염 안들어갔어. 아. 와. 가까이 붙어야돼. 아우. 나 미치겠네. 아니. 이게. 얘가 막 온몸에서 막 검은색 물체를 막 이렇게 하니까. 구분이 안돼. 구분이 안돼. 배경이랑. 배경이랑 구분이 잘 안되는데. 동작이 잘 안보여. 손이랑 막 촉수랑.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되냐. 아우. 옆에 거 아이템 바꾸느라고. 딜 타이밍을 자꾸 놓치네. 페링. 무조건 절대적으로 페링을 하라고. 퍼펙트 가도 안해도 되니까 제발. 그냥 칼을 들고 있어라 제발. 어쩌다 맞을건데. 아이고. 방향을. 아우. 방향을. 반갑작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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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꺽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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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맞추려고 했는데 야 저거 불이 생각보다 그거 되네 데미지는 많이 깎아먹는다 아니 왜 패링이 이렇게 안되지? 그냥 들고 있어도 되는데 벌써 두개야? 벌써 두개 그 많은거 다 써버렸어 아니 오늘은 패링이 왜 이렇게 안되지? 어제는 나름 잘되는 편이었는데 저항을 쓰지 말고 써봤자 소용이 없네 없는것보단 나오니까 그냥 쓸까?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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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눌렀는데 아 두개 써버렸다 아 이겨 걸려? 걸려라 아이고 하나 더 쓰지 말고 너무 난사하다보니까 그냥 쳐맞아야되나? 아 이건 피하기가 아 미켜 꼈어 오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그만 들어가 그만 아 이번에 좀 싸울만 했는데 아 좀 때리다가 투푸만 던져야되는데 너무 생각없이 던졌다 하나가 너무 아깝다 아 그러게 알아서 써야지 아이템 다 버렸네 얘네 얘는 인형이 아니라서 나머지가 쓸모가 없어 아 아 있는거 없는걸 다 써봐야되겠구만 이런건 쓸모없을거 같고 음 이걸 사용을 해지를 해야되는데 장착해제 다시 다시 아 할만한데 모르겠어요 굴러도 굴러도 맞는거 같기도 하고 저거 어떻게 피해야되지 돌진하는건 타이밍 맞춰서 해야될거 같고 이거 애매하네 아이고 이제 진짜 찐이다 가자 아이템으로 아이템으로 아씨 타이밍 못들어가게 해야되는데 일어나 아이템으로 타이밍 맞게 누군데 왜 그러냐 틀렸다 아우 아 진짜 벗겼다 어 이게 무슨 행위야 아씨 아아악 아 나 왜 마지막게 아파가지고 아 나 왜 마지막게 아파가지고 아아악 아아악 나 칼 갈아야되는데 우아씨 뒤집다 아우 아우씨 안보여 바닷구 칼 갈아야돼 칼이 안갈리는데 이거 무슨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일이야 왜 칼이 안갈려 이거 뭐죠? 다 쓰면 안갈리나요? 이러면 칼을 바꿔야되는구나 다 되기 전에 갈아야되나 보구나 다 된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다 되면 아예 안갈리는구나 타이밍이 안맞아가지고 아 이 무기 단점이야 내구도가 너무 약해 잠깐만 딜은 좋은데 내구도가 너무 약해 이거말고 조금 사거리는 짧지만 뭐 그렇게 나쁜건 아니라서 내가 손잡이 업그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쉽지 않네 이상한 진흙덩어리 질퍼이 같은 느낌으로 상상했던 내 자신을 반성한다 그리고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개불편해 너 나와 두개만 쓰는게 맞아 이것도 뭐 이렇게 내구도가 좋은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저것보단 나 대신에 이건 좀 더 가까이 써봐야되는게 다 좋다 아아 어떻게 해야되냐 아아 어떻게 해야되냐 그냥 먹자 아까 비난데 아이고 타이밍 잘못잡았다 너무 빨리 눌렀어 아이고 왜 잘못잡았어 너무 빨리 눌렀어 아 미친 저 촉수가 진짜 아파 그냥 도망치는게 답인갑다 아니 이게 부식때문에 칼이 빨리 다는거네 아 아 진짜 먹자깔 진짜 야 나 이거 조력자좀 쓸게요 나 진짜 나 미치겠다 시간이 없어 내가 뭘 할 시간이 내가 뭘 할 시간이 아니 조력자 쓸 수 밖에 없다 와 진짜 거지같네 뭐 어떻게 싸워야되는거야 방식을 모르겠다 왼쪽팔도 불인데 이거 쓸 타이밍조차도 없네 얘가 좀 시간을 두고 간보는 그게 없어 미친 듯이 때리네 50개나 있는데 뭐 뭐 언제 이렇게 많이 모았지? 뭐지 내가 어제 파밍한 것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졌지 가자 친구야 니가 니가 나대신 아 아 맞았어 아 때리는 안들어가나 아 때리는 안들어가나 네 니가 있어서 금방 깨누구 아니 아직 안끝났어 조용해 아직 안끝났어 아직 안끝났어 아직 안끝났어 함부로 말하지마 와씨 와씨 오우 오우씨 오우씨 에이씨 그래 이렇게 쉽게 낄만한게 아니었어 에이씨 그치 이패가 있겠지 에이씨 그럴 것 같애써 아휴 그래 너무 쉽더라 어쩐지 오 뭐야 오 뭐야 막 오 빨아먹는다 콜 빨아먹는다 합체한다 콜 으이 아휴 뭐야 로봇이야? 아 하필 하필 저 수염난 사람으로 변신할게인가 오우 개쎄거같애 어 어 어 아잇 아 아 아 캐니스터 있을때 진작에 조력자불로 살걸 아 진짜 아 이게 부식을 쓰다보니까 제가 무기가 견디질 못하네 아니 이 페이지도 뭐 경험해보기도 전에 죽어가지고 아니 아니 저 촉수 잘라버린 뭐 없나 저거 아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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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왔고 으아씨 몇평 한평이 됐어 내 체 죽여라 날 죽여 고령자랑 같이 올거야 그러니까 투청물 쓸 때 조력자랑 같이 싸울걸 아씨 아깝다 투청물이 아까워요 아이고 원래 혼자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맵이 좁으니까 두명도 아니 뭐 게임을 못하면 조력자랑 해야지 뭐 어떻게 해 인정협회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깨는게 중요하다 인정협회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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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자식 부식을 또 피하기도 하네 조국자가 부식을 피했고 잘한다 같이 가자 홈페이지 제발 같이 가자 얜 완전히 뒤에서 때려야 된가 오 오 오 저거 앞에서 회피 썼던 거 쓰라는 거네 몇 방을 때리는 거야 아니 저게 뭐야 어떻게 깨는 거지 오늘 여기서 곤욕 치르겠는데 나 오늘 여기 못 벗어나겠는데 약간 퍼펙트 가드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아 이것도 아닌데 불에 약한 건 확실한데 전기톱을 써볼까 전기톱에 불 바르면 뭔가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약간 1타 2피를 노리는 거야 손잡이 뭐가 좋으려나 휘두르는 게 제일 좋은데 조금 더 긴 거 조금 더 긴 거 음 공력이 좋은 걸 들어야 하는데 이거 빼고는 그나마 비 아 이거 무거운데 35 38 35 41 거리가 좀 짧아도 이거 써볼까 너무 짧은데 너무 짧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너무 짧아 너무 짧아서 안 돼 기술로 치면 기술 진화 이런 건 됐고 난 동력이 높은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 그나마 비짜리 써야겠다 이 중에 이 중에 35 와 이거 너무 느린데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살짝 짧은 거 너무 긴데 느려 같은 눈 기어도 느려 잠깐만 뒷자리를 이것도 느릴 거란 말이지 시 시 시 자리에서 찾아야 되나 망했네 가자 전기 전기 가자 이게 제일 낫다 그나마 길이가 제일 적당해 보인다 아 아 아 다행인데 아 아 뭐야 얘는 전기로 밖에 못 싸워 아 이럼 친 역시 겹쳐선 안 되는구나 그럼 바꿔야 돼 에이 진짜 이런 무기 바꿔야 되잖아 에이 씨 자 무기에 대한 고민이 되는군요 대부분 기술 아니면 진화인데 그냥 이걸로 싸워볼까 굳이 불은 아니어도 이걸로 싸워봐도 될지 그리고 전기도 아 불이 제일 약점인데 불이 제일 약점이라서 전기가 들어가나? 얘네 전기가 통하나? 모르겠네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가 아 아 아 뭔가 그거 되는지 궁금한데 잘 들어가네 들어가네 잘 들어가네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아 아 아 피 아 피 먹으려고 했는데 아 아 피 먹으려고 뒤로 빠졌는데 저 로봇에 끼워가지고 아 저 로봇 아니 입기 전에는 투명으로 해줘 왜 저걸 저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입기 전에는 투명으로 만들어놔달라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그러면은 나 궁금한게 전기랑 불이랑 같이 걸릴 수도 있나 바닥에 불 깔아놓으면 화염대미지랑 전기대미지랑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 아 어쨌든 개별인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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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써도 된다고 다 말고 그 친구가 엉덩이 밑으로 들어가 아아 다치 벌릴 줄 알았다 엄마가 이 친구가 엉덩이 밑으로 들어가 오우 데미지가 데미지가 개넓어 오우 와아 나 진짜 아이고 이거 같이 걸리면 안 되는데 도움말 저식 벌리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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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지 아.. 이거 피가 너무 없어서 필요한데? 아.. 공기.. 아.. 쟤 툭툭이 한번 어떻게 싸워야겠지? 아.. 쟤 툭툭이 한번 어떻게 싸워야겠지? 아.. 쟤 툭툭이 한번 어떻게 싸워야겠지? 우와 데미지 미쳤어 팔 두 방 맞았는데 데미지.. 이게 맞냐? 우와.. 뭐야 저게 하필 저 찌리리 공으로.. 아.. 그 찌리리 공 생각하면 돼.. 빨리 기억해내.. 그 전기 아저씨잖아.. 그 아저씨랑 패턴 비슷하다고.. 와.. 그 전기 아저씨랑 패턴 비슷하잖아.. 그 전기 아저씨랑 패턴 비슷하잖아.. 그 아저씨랑 패턴 비슷하잖아.. 그치 몸 자체라서 촉수빼곤 똑같은데.. 그 페이지에선 쓸만한데 이 페이지에선 별로네.. 전기는 별로인걸래.. 아.. 벌로 안 눌러도 돼.. 다른 무기를 쓰는게 맞겠네요.. 아.. 지금 쓰는 무기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진짜 아예 대검.. 이거 써볼까.. 데미지는 이게 진짜 작살날건데.. 사거리가 짧아서 그렇지.. 아이씨.. 대형둔기.. 대형둔기용이라.. 이게.. 잘 써야되는데.. 느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 거리가 어떻게 나오나.. 데미지는 좀 나올 것 같아.. 아.. 이거.. 손잡이가 항상 쉽지 않아.. 이걸로 하면은.. 때리는 짓으로 나와.. 너무 짧아서.. 한 대 때리는데 얼마씩 다는지 보자.. 궁금하긴 해요.. 궁금해.. 진짜.. 망치보다 작아서 이게 때려지냐고.. 망치보다 작아서 때려지냐고.. 망치보다 작아서 때려지냐고.. 진짜 거의 얼굴로 이만큼 대고 싸워야돼 이거.. 단도.. 아 그래.. 단도도 써봤는데 이거라고 못.. 근데 단도는 다 찌르는거라.. 아니야 잠깐만.. 데미지가.. 데미지 욕심되면 이게 맞는데.. 데미지 욕심되면 이게 맞는데.. 데미지 욕심되면 이게 맞는데.. 창도 이렇게 다.. 휘두르는 거 말고 이렇게 찌르는 걸로 돼있어가지고.. 봐봐요.. 이게 창이거든요.. 이걸로 하면은.. 이렇게 찌르는 것밖에 안해요.. 이게 심지어 기본 공격이야.. 이게 강 공격이야.. 창은.. 창은 찌르는데 특화된 무기이기 때문에.. 진짜 오로지 찌르기만 하다보니까.. 이거.. 아이고.. 그냥.. 이게.. 아 보스에선 별로라 했는데.. 이거 써볼까.. 이것도 불 바르는거 되나? 이런 무기는 그거 안되지않나? 되나? 아 되긴 되네? 아 이걸로 써봐야되겠다.. 그냥 백엄으로 싸워보죠.. 이건 좀 쓸만할지도 몰라.. 아.. 아.. 찌리일공 아저씨에.. 촉숙관이 있으니까.. 진짜 빡세.. 안그래도 찌리일공 아저씨가 제일 불편한데.. 앞에 몬스터중에서.. 제일 불편한데.. 가자아.. 가자 달팽아.. 오 미친.. 오우씨 뒤로 물러내가 뭔데.. 아 이 타이밍이.. 아.. 오우씨 뒤로 물러내가 뭔데.. 쫓아오는거 너무.. 못같지않아.. 아.. 아.. 아 아 나와 나와 안 보여 안 보여 저렇게 카메라 저렇게 안 보여 손이 안 보여 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이러면 진짜 아 아 악랄에 너 지금 이 자식 안돼 우리 졸업자 죽는다 아 아 저 타이밍에 뒤로 빠지는 거 진짜 진짜 내가 이 게임 하면서 제일 쓰고 싶었던 말이 내 입 밖으로는 잘 못 내뱉는데 진짜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너무 열받아 아 이 무기 지금 무기가 더 나은 평소에 쓰던 무기가 더 낫다 그게 익숙해서 그런가 아 근데 이거 너무 약해 내 구도 쓰레기야 내 구도가 너무 쓰레기야 스트레스받아 진짜 내 구도가 너무 쓰레기라서 이걸로 깨자 이걸로 깨자 이걸로 진짜 내 구도 너무 쓰레기다 진짜 나 왼쪽 팔은 언제 쓰지 아 얘가 어그로 끌고 있을 때 왼쪽 팔 써서 화염 데미지를 입히고 싸워보자 내가 때리지 말고 일단 불을 먼저 쏴가지고 가자 아이씨 아이씨 이거 또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이씨 그래 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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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긴 걸렸다 여기 강파로 내려줘야 되나마 어 나야? 아니네 불찌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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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안걸리네 불찌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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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렸어 아 거래한다 is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오늘 또 여기서 마음이 꺾기나 나 오늘 또 여기서 마음이 꺾이나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때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전기를 다시 또 손을 보자 전기도 괜찮은데 불이 더 세니까 아 불은 너무 짧아 이걸 그럼 이렇게 하고 창 어딨어 와 뒤로 진짜 거의 뭐 바늘 찌르기네 아씨 바늘 찌르기 수준이네 150 날 중에서는 174 156 이거랑 이거랑 합쳐도 엄청 짧겠지 근데 이건 원체 머리가 커서 아 좀 징그러워서 안 쓰고 싶긴 하지만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가지고 와씨 와씨 야 이거 생각보다 쓸만할지도 이거 한번 써보자 이거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속도는 뭐 큰 차이는 없네요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약간 그 같지 않아요? 개다리 있잖아 이렇게 양쪽에 있는 다리 그 아랫부분 이렇게 엮어놓은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어? 전혀 전혀 나 방금 그냥 저 제육볶음이랑 먹었어 아 방금 없는 거? 응 되게 어 되게 개다리 같지 않니? 꽃게다리 옆에 잘라가지고 엮어놓은 것처럼 생겼어 약간 징그럽긴 하지만 약간 징그럽긴 하지만 앉자 니에 가만히 가만히 손에 .. 생기지 아 다 치 아빼 로 오 이거 데미지 굉장한데 아이고 하이미 오 아 미친놈 여보 얘는 헤링으로 막다가 이거 그로기 트면 싸워야될거같애 이게 맞는거같다 어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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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C 어휴C 타이밍 맞춰서 때려보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때렸다 그로기 뜰 땐 받아야 되겠어 얜 이게 맞다 야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야 이거 무기 생각보다 괜찮다 데미지가 장난 아니네 일단 손잡이가 사기다 손잡이가 그니까 강화 안했는데 이 정도면 이게 확실히 뒤에 나온 이유가 있네 이게 지금 제일 뒤에 나온 무기인데 아니 어째 보스 무기가 더 안 좋은 것 같냐 활을 어 활이란다 낫 업그레이드 좀 시켜볼까 낫 좀 써보고 싶은데 뭔가 아 뭔가 좀 부실하단 말이지 애매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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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잉가피니꺼워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오늘 들어갈려고 아 아 아 아 아 타이밍이요 제발 타이밍이요 안돼 우리 노력자 죽으면 안돼 우리 노력자 죽으면 안돼 아 아 미친네 두식 걸렸네 두식 걸렸네 하 야 이것도 어렵다 아 이거 오래 걸린 사람 못봤는데 역시 난 소질이 없는게 맞아 이 게임의 장 단점은 멋이 없어 게임 멋있진 않아 뭔가 싸우는데 멋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세키로는 멋뿌리기 딱 좋긴 했는데 왜 안들어가죠 아 아 이거 어떻게 피하지 지금 어쩌다 한 번 맞았나던데 아 아 옆에 있는 사람은 때리지 말자 인간적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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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스테미노가 없어서 안된거 왜 안눌러져 오 왜 공격이 안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공격이 안들어갔어 왜 안눌러졌지? 스테미너는 왜 안들어갔지? 아! 욕심부렸다! 아씨 조졌네 욕심부렸어 그냥 때릴거 같아 욕심부렸어 욕심부렸어 아 졸업자 죽어 어! 아이 촉수 반박자 늦게 때리는거 개빡치 스텝 아 눌렀 눌러도 누군게 아니야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거 같아 이 쓰레기장이랑 몬스터랑 색깔 비슷하게 해가지고 약간 행동반경이 잘 안보여 아 나만 그런가? 왜이렇게 잘 안보이지? 뭐 약간 색감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이 뭐 채도 조절이 없니? 아씨 잘 안보여 나이 먹어서 그런가 뭔가 몬스터라도 잘 보이게 하는거 없나? 뭐 아돔 안 보여 좀 밝게 해볼까? 근데 왜 데뷔는 안 움직이냐? 대비 조절이 안되네 대비 조절이 안되네 어 좀 밝아지긴 했는데 아 그래 전체적으로 밝아지는거라 보이려나? 어쨌든 같은 색감이라 첫번째 애는 잡을 수 있어도 두번째가 영 어렵네 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사거리가 사거리감 좀 제대로 익혀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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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서 싸워야되다 지금 여러분들은 더 어지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깨져서 보이잖아 720이라서 면반하면 다 깨져보일텐데 어우 싸우기 쉽지 않네 아 아 이걸 강화하고 와볼까 세바 그럼 이거 한번 강화하고 와볼까 롯데 안 때려도 좀 쓸모 있게 강화나 좀 하고 올까 하 난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여기가 이렇게 막힐 줄 몰랐네 빅토리를 너무 쉽게 만들어서 그런가 야 야 지금 코츠를 갖고 있나 아 세 개나 있네 아이 미친 뭐야 세 개나 있잖아 왜 이렇게 극한으로 싸웠지 왜 이렇게 극한으로 싸웠지 어째서 어째서 이렇게 극한으로 싸운 것이야 뭐 나보다 스테미너 작으신 분들 도대체 어떻게 싸우는거야 안녕 또 하악 할거니 오 내가 인간성이 증가하자마자 고양이가 보비보비 해줬어 오 사람의 모습이 되니까 어 저번이랑 똑같지 볼 때마다 왠지 길어지는 것 같단 말이야 요 하단 말이지 요 하단 말이지 자꾸만 길어지는 것 같아 아니 아니 그리고 무기 내구도 증가 이거 보스에서는 보스에서는 통하지도 않은 것 같더라 괜히 올렸어 가드리게인 감소 방전상태 피해완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완화시킨다? 오 이거 좋은데? 얼마나 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성저항 강화 성저항 강화 피해완화 피해완화 아 능력은 안되지 이거 가드리게인 감소 완화 아니 방전상태 피해완화 1단계 1단계에서도 올릴 수 있나? 아 올릴 수 있구나 페이블슬로 침가 퍼츠즙 마뮬렛 침가 아 여기있다 음 음 하계의 광화 맞아 이거 탐난다고 알았어 아 근데 퍼펙트하트 지금 딱히 쓸모는 없는데 아직 그게 공격력 강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안쓰니까 안쓰니까 빼고 단계를 먼저 활성화 시키는게 좋으려나 아 그런가요? 이걸 3개 다 채우는게 맞겠구나 이걸 3개 다 채우는게 맞겠구나 괜히 괜히 저기서 올렸네 지금 그러면은 증가랑 그러기 시간 증가랑 어쩐지 이게 별 차이도 없다 했더니 이건 뭐 올려도 나쁘지 않겠네 아 이걸 올려야되나 이걸 올려야되나 이걸 올려야되나 이건 3개나 있으니까 나중에 올릴까요? 채울 수 있는 2개 먼저 할까요? 범위한 상태 피좀 피해완아 난 생존계열이 제일 필요한거 같애 스테미나 소모 아 이것도 괜찮은데 회복 속도 증가 이것도 괜찮은데 어찌가 총 몇개나 들여나 아 이건 항상 고민이 된다 회피 좀 피해 왔다고 합시다 이걸 내가 더 차면 무거움이 뜰텐데 템이나 증가 동력 기술 동력을 더 올리면 얼마나 올라가려나? 고민된다 이거 할지 이거 할지 스테미너 부족이 조금 뜨긴 하던데 큰 차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볼까? 어쩜 여덟 갠데 이걸 못하니 여덟 갠데 이걸 못하니 왜 없어서 왜 그래도 로봇이니까 전기가 좀 통하려나? 2페이지에 2개 던져서는 전기 안 오를텐데 2페이지는 로봇에 촉수 붙어있는거니까 괜찮겠지? 통하겠지? 그럼 말룸지구를 가가지고 단골손님이네 나 이 가게 단골손님이네 나 이 가게 단골손님이네 단골이야 단골 그니까 데미지가 높아지니까요 때릴 타이밍은 있으려나 보겠네 얼마더라? 400원이니까 아아이고 잘못 눌렀네 갑자기 채찍질을 흠 먹ah 수없어 수없어 이렇게 써볼까? 아 그리고 강화한다고 했지? 잠깐만 강화도 안하고 여기 먼저 왔네? 이거 적금이야 많이 모아놨으니까 많이 모아놔서 괜찮아 아 얘가 아니지? 제니야 근데 니 그거 뭐냐 장갑 싫대 장갑 작다고 나 다시 줬어 알이 도로? 흐흑 유니언의 안반면 테스트는 내가 너무 너벅한다고 어떡해 그 정도 싸가치가 없더라고 알이 도로 말해 알이 도로가 행복했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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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했어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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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음도의 낶을 다진대는 뭐냐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잊지 않았다 그 낶을 다진대는 진짜로 지금 시작할 거야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낶을 매우 놀았다 이 낶을 다진대는 제가 주님께께 자세히 그래 뭐 선희의 거짓말인데 뚜궁뚜궁 에르보가 속삭입니다 좀 징그럽지만 감춰진 월석을 아 이거 적금을 몇개를 깨야되냐 두개쓰고 모으면 되니까 이 정도면은 일곱개 보니까 일곱개 여섯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개 삼강이 딱 일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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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죠? 돈은 조금 남네요 많이 남네요 돈 우와 이거 데미지 보소 이거 이게 한번 더 때리면 공격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로지 진짜 거의 뭐 힘에 의한 무기라서 이게 힘으로 때리는 무기임 이거 진짜 힘으로 때리는 무기임 이거 아 애니니 콜렉션 아 아 오 저 이리 해봅 오케 보자 뭐가 늘어났냐 오 뭐야 진화가 증가하고 오 잠깐만 이게 뭐야 HP 스테미나 리전 최대치 증가 오 이 최대치 증가가 어느정도지 203 240원이 부족하네 300원만 써볼까 아 300원 300원 이거 써야되겠네 폭군 암살자의 단돈알 이건 뭐야 치명타 확률 증가 아 이건 치명타 용인가보네 치명타 터지는 느낌으로 쓰는거네 이건 피스톨 차감기 자루 차감기 뭐야 재캐머로 찌르는거야 앞에 있는거 그거네 드라이버 창이네 창 창중에서도 좋은 편이네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 룩인데 하지만 아물렛 참을수 없지 지속적으로 회복을 빼고 생각보다 많이 차네 피 그 HP 최대 회복 그 그만큼 극이 많네 세미나도 한 요만큼 늘었겠다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리전도 요만큼 여기 여기 보이세요 게이지 게이지 봐봐 이것도 요만큼 진짜 뚜껑 진짜 알찬게 다 쓰고 갈게요 600원이면은 하나정도는 더 살 수 있어 아니지 550원 이랬지 어쨌든 하나 살 수 있다 캐니스터랑 하나만 더 사자 전기폭탄을 더 살까 아니야 캐니스터를 사자 전기폭탄은 그래도 파밍하면 꽤 나오거든요 오케이 깔끔하게 쓰고 갑니다 약간 좀 무거움뜨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 조금 무거움이 생각보다 큰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데 조금 불편한데 그만하겠지 화이팅 이번엔 할 수 있다 벌써 20개나 썼네 20번 이상의 트라이를 했다는 소리 아 벌써 20번 넘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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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저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미지 굉장하게 와우씨 데미지 개쎄긴 하다 아 이거 아 자리 아씨 미친 아 자리가 아 뒤로 안가져 아 쟤 촉수에 걸려가지고 뒤로 안가져 이게 뭐냐고 아씨 최대한 막는 걸로 하자 아 이 새끼야 비켜와 망했네 티가 이것밖에 없이 망했어 어 피하는게 맞겠다 와 나 피그 밖에 없네 아 타이밍 아 타이밍 빨리 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좀 잘 됐는데 와 그로기 패턴이 진짜 아깝다 여러분 그래도 희망은 보인다 전기 전기 좀 들어갔었는데 저개로는 전기 안들어가는데 큰일하네 연마석을 별로 하지 말고 이걸로 바꾸고 처음에는 리전함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진행 좀 하자 나비야 부탁한다 나비야 부탁한다 나비야 부탁한다 하자 거짓말 대단함 아 아 희망 아 아 으 으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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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콘 진짜 개거지같네 아 강공격으로 내리쳐야되네 강공격으로 내리쳐야되네 내려놔 아 아니 어디다 던져 어디다 던지는게야 어디다 던지는게야 아 아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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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페이지 1페이지 패턴이 너무 했어 이번 판 이번 건 1페이지가 좀 너무했다 이게 진짜 욕나오는 게임이다 욕나오는 게임이야 아니지 아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전기 아니 제가 워낙 날찌여가지고 전기 그거 쓰지도 못했어 입 다물고 해보자 입 다물고 해보자 입 다물고 입 다물고 궁극기 1 1 2 3 4 4 4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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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먼저 묻히고 때리면 안되나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지? 왜 안... 왜 안... 빨리 막아도 막아지는데... 나 너무 느리게 막았나? 안 보여서 알 수가 있으니... 알 수가 없으니... 내 모습이 안 보여... 애초에... 얘랑 싸울 땐 내 모습이 잘 안 보여... 무기도 난잡하게 생겨가지고... 오늘 시력이 안 좋은가? 약간... 못생겨진 안경 좀 쓸게요. 아니 근데 왜 시력이 안 좋아... 아니 근데... 게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지...? 잠깐... 못생긴 안경 좀 쓰겠습니다... 네... 내 원래 안경이라서... 좀 잘 보이긴 하네... 내가 안경은... 내 아빠래... 안경은 안경... 나인 흔들... 안경은 안경은... 내는Meri가 begged... 제가 이렇게... 좀 잘 안adic sudden... 내게... 나인 흔들... 그게 아니... 가슴... 이.. 가슴... 이... 가라... 나인 흔들... 나인 흔들... 안경... 잘 모르겠... 근데... 앞에서 이거... 데미지 장난 아니다 아 얘가 나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아 이건 그냥 아 이건 막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나 아씨 아씨 일어나 아 뒤로 가는 것 봐 아 나 아니 졸업자를 불러줘 왜 나한테 어그로가 다 끌리는거야 거지같은 와 진짜 왜 꼈는데 이거 다리 사이에 야 이거 아씨 아씨 와 진짜 다리 사이에 끼는건 좀 아 좀 오바 아니냐고 아 진짜 너무하네 그냥 먹자 아이고 아 tears 고 넍 아 아 아 우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씨 아씨 잠깐만 아 피가 없구나 아씨 여러분 좀 이렇게 써야 하네 아 아 아 이거 괜히 때렸네 난 왜 자꾸 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촉수가 한 번 더 돌잖아 촉수가 한 번 더 돌잖아 4번 때린다고 4번 왜 같은 거를 계속 맞는 거야 아 자꾸 촉수를 한 대 맞아요 다 먹었네 열받네 아니 이게 카메라가 아니 너무 시야를 가리는 게 많아 다크 소울 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시야를 가리는 게 너무 많아 쓸데없이 시야를 막 가려 뭘 말하는 거지? 불러야 되는데 아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 아 근데 스테미너 소모가 너무 심해 이거 뭐 이런 거 없을까 아 이거 진짜 좋을 거 없네 아이씨 아아 아 이런 촉수괴물 주식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 안 돼 때려야 되는데 안 돼 못 때렸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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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미치겠네 자리잡기 너무너무 힘들어 아 주옥자 너물찍 죽었다 아 조옥자 너물찍 죽었어 아 이거 막아야 돼 아씨 문 피하는게 아니잖아 망했네 포션이 아 제발 그만 그만 제발 바닥에 좀 있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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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좀 있어줘 아 진짜 미치겠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거 써볼까 아이고 아 얘는 최대한 안 때려야 되는데 아 어쩐지 아 퍼펙트라드를 잘해야 되는데 아 아 아니 위에서 내리치는걸 왜 저렇게 연속으로 때리는거야 이번건 또 처음이네 저항 물량은 또 다 써가지고 저항 물량은 또 다 써가지고 저항 물량은 또 다 써가지고 갖고 있는게 없어 아이템을 요새 다 쓰네 다 써 아 여섯번째 놈이라면 인형의 왕이 여섯번째 아니던가 그치 인형왕이 여섯번째인데 안마귀를 빼지말라고 아 아 아 아 저거 촉수 쓰는 패턴을 잘 모르겠단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아 제발 엉뎅이 좀 보여주지 않는데? 이 진격을 안 맞으면 안 맞으려면 요기스 하는 것 같아요. 나보단 낫다. 아니 이네메서는 잘만 했는데 이건 왜 두 번째 붙어서 잘맞은 것 같아요. 아 씨. 포션 좀 쓰게 해줘라. 진짜. 포션 좀 쓰게 해주라고. 포션 눌렀는데 맞아 죽었어. 포션. 포션. 아이고, 너무 잘하는 거 같아. 아니 나는 왜 한 대 더 때리는 거 같아. 아니, 커판이 똑같아.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붙어지냐. 난지 저 녀석인 줄 알 수가 없네 무게를 아! 잠깐만 야 아무것도 안 둘러져 야 아무것도 안 둘러져 아니 미친 때리는 모션도 안 보이네 아니 아무것도 안 둘러져 때리는 모션도 안 보이네 아 조력자 없이 할 수도 없고 없이 하는 것도 없고 대기하는 게 속이 편하다고? 피가 깎이니까 한 대 못 때릴 거면 그거라도 채울까 싶어서 했는데 벌써 반 이상을 다 써버렸네 이제 운을 하고 또 안 할 것 같네 근데 운을 하고 또 안 할 것 같네 난리를 쳐서 인형의 왕도 깼는데 아 아 또 또 또 한 대 못 내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향 appreciative 대기하ologist 대기해obra 하늘 한 대 NIH 이를 공격받고 He hold 아 왜 아 한 대 더 있다니까 왜 가만히 가야해 가만히 가야해 멈춰봐 4번이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막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할게요 아 못하겠다 다시 할게요 이걸로 넘어갔잖아 못잡아 왜 안와 왜 이럴 때 안 때려 아니 독뿜을 때도 잘 모르겠어 모션이 잘 안 보여 혼자 있을 때는 강공을 잘 못 써요 애초에 공속이 느려서 혼자 있을 땐 강공 쓰면 안 돼 뭐 누웠을 때나 강공 쓰는 거지 몇 개 남았냐 진짜 딱 절반 남았네 뭐 이렇게 많이 썼냐 ㅋㅋㅋ 너무 빨리 불렀어 아 어 씨 저거 또 뭐야 저거 방금 처음 봤어 아 우리 저거 처음 보는데? 저거 뭐야 입에서 저렇게 내뱉는 건 처음 보는데? 뭐지? 어떻게 썼나? 아 시간대 멀쩡 아 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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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독인지 촉수인지 헷갈리네 몰라요 나 방금 처음 봐 야 나 나 천만 힘써주는 거야 어우 죽었다 어쨌든 기본이 4번이다 잊지마 4번이야 아니 여우 이 없다 아 너무색 아 진짜 너무 빨리 했어 왜 타이밍을 못 맞추겠지 왜 타이밍을 못 맞추겠지 아 아 피하지 말고 그냥 맞서라 제발 아 4번이 기본이라고 4번이 기본이라고 4번이 born 아아 망했소 망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딴 거 할까? 딴 거 할까? 이젠 이렇게 쳐맞는 거 지쳤어.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못 할 것 같다. 내가 반속이 많이 느린가 보다. 다 쳐봤네. 무덤자가 아까워서라도 해야 돼. 하지마. 아 야 저건 진짜 너. 야 조력자야.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진짜. 자꾸 니가 미치는 다 크니까. 쟤가 때밍 쓰다가 고개를 돌리잖아. 아 나 진짜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 아 나 진짜. 너 가만히 있어라. 아니 그렇다고 쟤 혼자 싸우게 둘 수도 없고. 오. 아 저 쟤 이제 나한테 해팔려. 같이 있으면. 대미지는 장난 아닌데 게임을 못 깨는게 나 진짜 더 열받는다 이게 원래 대미지로만 깰 수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적어도 1페이지는 대미지로 깰 수 있는데 저 새끼 때문에 조력자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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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미너 관리가 안된다 때리는거 야야야야야야 안보여 와 진짜 맵거지같다 진짜 맵거지같다 진짜 아 이거 아까도 피했잖냐 제발 때릴 생각을 하지마라 제발 제발 때릴 생각을 하지마 제발 막아라 그냥 막고 끝내자 아 근데 이것도 막는걸로 깰수있는 게임도 아닌게 너무 화가 나 아 차라리 진짜 다크소울처럼 패링 없이 패링 없이도 깰수있으면 좋을텐데 다크소울은 방패 안써도 싸울순 있거든 회피가 워낙 좋아서 이게 안되는게 너무 짜증나네 근데 나 다크소울 물론 내가 다크소울을 다 깬건 아니지만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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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꼈어 안파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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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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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소울은 방패 안패 나와봐 진짜 거지란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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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조력자야 넌 이번 보스에선 진짜 나랑 손이 너무 안 맞는다 진짜 참을 수가 없다 진짜 너의 행동에 참을 수가 없다 아이씨 와 저기는 제발 나와 제발 제발 날봐줘 제발 제발 날봐줘 아씨 날봐주라니까 죽여버렸네 날봐줘 그랬는데 죽었네 와 구석에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 총새서 때려야 되는데 장난 아니네 아니 내가 못하는거에요 방패 들어오고 방패도 안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돌지마 제발 조력자야 제발 가만히 있어 제발 넌 인형이야 인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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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대만 맞아라 진짜 와 얘 처음부터 하는 게 빡센데 아 피통이 너무 커서 때려도 뭔가 감흥이 없어 내가 얘를 어떻게 죽여야 될지 막막하다 막막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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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5만 정도 되면은 뭐를 올리는 게 좋으려나 난 솔직히 레벨이 높아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진짜 오로지 힘으로 끼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공력이 높아 가지고 무게는 좀 달라진 것 같네 지금 지구력이랑 체력도 많이 부족한 느낌은 안 드는데 지는 건 늘려야겠죠? 하 아니 아 부족한 건 아닌데 진단 말이야 아 진짜 체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지 3개만 올릴 수 있는데 3개 올릴 수 있네요 3개 3개 아 아 잠깐만요 이게 보면은요 제가 무기를 좀 많이 몇 개 봤는데 아니 은근히 이것도 근데 쓸만 하던데 이게 좀 날먹인 것 같더라고요 보여줄게요 이게 은근히 날먹이더라고 이거 이게 사거리가 진짜 길거든요 데미지가 엄청 센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게 좀 별로라서 그렇지 오오 생각보다 잘 들어간다잉 이거를 한번 좀 써볼까 하는데 그렇다치 그렇다고 하기엔 저 지금 이 개다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아 이거 데미지가 장난 아니니까 이것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더라 지금 데미지로 부실 수 있는 애가 있는데 누가 좋으려나 이렇게 3개만 올릴까? 이게 기본인 것 같은데 동력도 충분히 센데 동력을 올릴까? 적재력도 뭐 적재력도 뭐 나쁘지 않은데 너무 고민돼서 방송키고 올리려고 내가 이거를 모아놨었거든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올릴 거였으면 방송키고 안 올렸지 추천을 좀 받으려고 기본적으로 나도 검색을 막 여러개 해봤어 근데 뭐가 기본적으로 좋은지 까진 잘 모르겠어서 무게 올리자 그냥 돈이야 뭐 더 모으면 되지 가자 어? 10초? 아 저거 그거구나 아직 하나도 없구나 잠깐만 지금 내 기본을 보자 어? 나 3개네 왜 3개지? 4개가 아니었나? 이것도 지금 리저남도 아직 개조를 못해서 이것도 지금 리저남도 아이템을 좀 꼼... 꼼쳐두고 있는 거 같거든요 아이템 약간 꼼쳐두는 느낌이라 참격? 참격? 참격, 참격? 지금 잡는 애가 참격인가? 타격... 암통은 아닌 거 같은데 아이고 이거 껴볼까? 오로지 이거 하나 차이인데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 할 것 같다 아 만원 좀 살만한 게 있나? 사실 이거는 필요할 때 살려고 내가 무기의 정체성을 딱 확립시켰을 때 살려고 일부러 안 산거라 이거 다 썼지? 10개만 사줄까? 좀 필요해 지금 잡는 애한테서 얘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여기 없나? 하아 과연 오늘은 깰 수 있을 것인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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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조력자 얼마나 세졌는지 보자 좀 궁금한데? 조력자가 얼마나 세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첩바타야 써보죠 패치가 되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나 하하 오랜 바이다 질퍼가 얼마나 세졌나 볼까 얼마나 세졌나 볼까 얼마나 세졌나 볼까 아 참 으에에에 꾸에에에 꾸에에에 잠깐만 잠깐만 아 뭔가 베니젠 좀 약해지고 어 이건 똑같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잠깐만 어 잠깐만 구르기가 뭐였지? 데미지는 개좋아가지고 공속이 느린 것 뿐이지 우와 근데 쟤 왜 이렇게 단단해졌냐 그러게 졸업자 혼자 잡을 수도 있겠는데 졸업자가 되게 단단해졌어 이거 키가 소에서 짰나 지금 구르는 키도 기억이 나 아 알겠지 아 아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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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그게 없구나 아 아 아 아 잠깐만 너무 오랜만이라 패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우 잠깐만 잠깐 패턴이 기억이 안 나요 패턴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패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약간 동작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어 근데 조력자가 되게 단단해졌다 약간 세진 느낌보다는 뭔가 좀 단단한 느낌이 더 센데 아 저 그때 이거 끼고 싸웠어야 했는데 아 전기 폭탄을 사올걸 그냥 정화 샘플 말고 이런 식일 거네 전기 폭탄을 사왔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그걸 안 샀네 가자 기다립시다 저여서 귀여울꺼야 어 어 웬일로 어 어 잠깐만 왜 처음 시작할때 구르지 않지 땅속에 들어가지 않는거지 이 자식 패턴이 바뀌었어 아 머리가 안나오네 오 이게 맞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오우야 사거리 오우 내가 아니네 어떻게 쓰더라 이거 와이던가? 아 이제 헷갈려 아 아닌데? 잠깐만 어떻게 쓰더라? 아 아니 이거 아닌데? 아 잠깐만 그거 어떻게 아 이거지 참 아 이거 어떻게 쓰더라? 아 연마숙 쓰려고 했는데 아 괜찮았는데 아 연마숙 쓰려고 했는데 아 된장 여기서 기왕 써보자 이거랑 이거 이렇게 있나? 아 이렇게구나 아 전기 전기 로보트한테 쓰려고 아 화염은 두번째 꺼에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상관 없으려나? 화염이 더 나을까? 그래요? 저거 로보트인데도 전기 말고 불이 더 나은건가? 어쨌든 내부에 있는게 저 이상한 진흙 덩어리라?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바꿔볼게 이걸 하고 아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킬을 까먹었어 데미지는 아니 무기는 좋은데 이거 다루는 사람이 영 피지컬이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썼으면은 아 들어가야되나? 아 팔좀 바꾸려고 했는데 아 아니다 그냥 가자 아까우니까 그냥 들어가자 아 리저남 좀 바꾸려고 했거든 어 어 뭐야 두번은 야 두번은 조금 아 야 두번은 좀 아니지 않냐? 아니 왜 패턴이 아 아 아 아 아 어우씨 뒤도는거 내가 아 우리 주럽자 지켜 어어 아 아 아 아 야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됐다 어우 어 안 맞았어 아 나 미친놈아 아 씨 기회를 그냥 버려버렸네 아 껴가지고 아 방금 침착해 할 수 있어 아 나 너무 아깝다 그냥 기회를 지금 계속 버리고 있어 몇 대 때려보지도 못하고 버려조각이 너무 아까워 많이 있는데도 아깝다 화이팅 그래도 아니 얘 왜 땅으로 안들어가지 원래 처음이 시작하면 항상 땅으로 들어가는데 얍새비 못쓰게 만들려고 아 씨 맨땅에 아 씨 맨땅에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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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니 솔직히 이거 필요가 없네. 연마석 필요 없어. 아 진짜 아깝다. 아 아까워라. 바닥에 들어가. 그렇지. 아씨. 한번 그거 하고 나서. 아씨.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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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뭐해. 아 이건 좀 안 되겠다 아 이거 나 걱정되네 아 아 아 아 아 지금 타이밍 맞춘다고 한건데 이게 안되네 아 이게 부식 한번 걸린게 너무 크다 아 부식 한번 걸린게 너무 큰데 잠깐만 내구도 아아 아까 막았잖아 아까 막았잖소 아 안돼 한대만 더 했으면 포션있네 아 이번에 절약자 너무 빨리 죽었어 아 그니까 리저남 쓰지 말아야겠다 괜히 욕심냈네 쓰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쓴건데 쓸모가 없네 아 뭔가 아까가 마지막 기회였을거같은 느낌은 뭘까 아 뭔가 아까가 마지막 기회였을거같은 느낌은 뭘까 할수있어 할수있어 사거리가 좀 짧은게 단점인데 좀 더 길다란 지프하게 죽이 세FI 아아 아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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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미는 때문에 아따 후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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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좀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조력자가 탐색을 할 줄 안다는 점이 많이 바뀌었어 뒤에서 공격할 타이밍에 뒤에 빠져있는 거 저거 무지성 공격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싸워보자 똑같이 맞아버렸다 개손해 아 쟤 자꾸 앞으로 가는 게 급협이네 승리해 같이 비싼 하지만 봤 48 21 21 21 22 24 아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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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이거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어..이거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아..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잠깐만 뭐하는짓이야 아.. 내구..야 내구도 이슈 뭔데 아..미친 와 진짜 미치겠다 나 지금 키를 키를 까먹은게 너무 크다 어..클렀다 잠깐만 와..나 어떡해 방금 깰 수 있었는데 키를.. 키를..잘 못썼어 키를 잘못 눌렀어 아..내구도 굳이 안해도 돼? 아..그래? 아..그래? 그냥 때려도 되는거였어? 난 해도.. 내구도 필요한줄 알았네 아..그래 아..상관없구나 근데 어차피 내구도 다 달아서 갈아봤자 소용이 없었겠구나 타이밍 좋았는데 깝이 들어가는구나 들어가는구나 근데 방금 완전히 떨어졌잖아 아까 근데 방금 완전히 떨어졌잖아 아까 근데 방금 완전히 떨어졌잖아 아까 왜 할 수 있어 이번에 깨겠지 좀 빠지잖아 나보고 있을 때 좀 빠지겠다 나보고 있을 때 좀 빠지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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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이슈가 너무 심한데? 키 이슈가 너무 심한데? 아..나이스 키 이슈가 너무 심해 큰일났어 아..나.. 아니 왜 스웨트패턴을 바꿔? 거지같은 놈아 아니 원래 세 번 때리는거지 왜 달려가는걸 아니 아니 너무 많이 맞았는데? 아니 철단 얼마 없는거 개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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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운 내봤어 아니 할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피지마 이거 너무 구성에 가두면 안 돼 제발 나한테 와라 제발 나한테 와라 제발 나한테 와라 제발 나한테 와라 아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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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자 벌써 죽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아 아 나 미치겠네 이 타이밍에 아 망했다 아 침착해라 할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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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까가 진짜 너무 바보같은 짓 진짜 미쳤나봐 키를 잘 못하면 키가 패드를 너무 오랜만에 쓰니까 패드 이슈가 근데 패드 쓸 때마다 이래 아니 이럴 거면 아니야 저것도 뭐 데미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아니야 그복이 들어가지 않나 패리라도 좀 바꾸고 올까 왕보단 낫지 아 위로하면서 가자 왕보단 낫지 그래 왕보단 낫지 제일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야 왕보단 낫지 왕보단 낫지 왕보단 낫지 왕보단 낫지 왕보단 낫지 아이씨 오! 도시 바로 걸렸어 아이씨 이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 이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 이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이씨 욕심 부린 내가 잘못했다 이건 아 나 또 걸렸어 때려줘 조력자 할 수 있어 조력자 할 수 있어 조력자 할 수 있어 도시락 욕심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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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영웅 무기? 이제는 영웅이 무기가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무기야? 아, 근데? 와, 드디어 깼다. 드디어 깼다. 아, 힘들어. 무슨 말이죠? 아, 호텔 가면 주는 건가? 나보다 더 잘 싸우기 생겨가지고 말이야. 호텔에서 만나요. 일단 16,000이니까 한번 올릴 수 있나? 어, 조력자가 훨씬 좋아졌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깨려고 했던, 몇 번 시도를 해보고 했던 애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녀석을 사용해봐야 알 것 같아요. 어우,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투척이요? 투척이요? 다 썼어요. 다 써서 사야돼. 다 써서 사야돼.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돈으로 투척을 사라는 말인 것 같은데. 뭐 고민 좀. 고민 좀 해볼까요? 날 기다리는 이가 누구누구인가? 아까 베니니가 말 걸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깜빠뉴구. 납축전지? 어? 저게 뭐야? 으asc 서야 걱정 저는 사라졌어 허하 사라졌고 미스 언덕그라운드 레일 그는 안토니아가 잘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에 대해 물어봅시다. 오! 금색 납축 전지 어디에 쓰는거지? 생긴건 이것처럼 생긴... 아니네? 어디에 쓰는거야? 가방에서 볼까요? 아! 기억이구나! 수집품! 나를 보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누구였지? 안토니오 안토니오 아! 안토니오 난 보물사냥꾼 괜찮으십니까? 제가... 드린 약은 어떻게... 오! 약이 좀 도움이 됐나보다 얼굴에... 얼굴이 좀 깨끗해진 느낌 들지 않니? 얼굴이 좀 깨끗해졌어 약효과가 있긴 했나보네 여기도 잘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위치를 좀 잘못 잡아가지고 아! 저 또 어른나 아! 저 어른나 나이 오늘의 미니콜이 되어야 돼 너는 이 미니콜을 말할 수 있겠다 얼굴이 안 보인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아봐 나는 공부할 수 없을냐 나는 그냥 앉아있려고 내가 약간 밝혀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게 그래도 내가 내가 그래서 내가 이미 지속했을 때 내가 절대 잊을 때 예쁜 얼굴로 고맙습니다. 크라우트는 다시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면 내가 댄스에 대해 물어볼께요. 피아노 칠 줄 알았어. 피아노 칠 줄 알았어. 피아노 칠 줄 알았어. 피아노 칠 줄 알았어. 큰소리에 악당이라니. 누가 봐도 주인공인데. 착한 주인공인데. 악당이라니. 에르구가 속삭인다. 점점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제스처를 배웠네. 아, 보물 사냥꾼.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여기서 나온 무기가 무엇이냐. 젠장. 안주의 육수를 받는다. 너도 지진이의 저의 이승. 이 사냥꾼의 성체와 특별한 사냥꾼이 전혀있어. 이 사냥꾼의 사냥꾼이 이것을 를 죽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소서 주민이 불을 Block나기 다치고 잘못 왔어. Voco는 진찍한 사냥꾼의 입장이란다. 우자, 어떻게 생겼나. 오 쌍용검 아 근데 가드는 별로 좋은 편이 아니네 이거 좋아요? 제가 동력이 굉장히 높은데 이러면은 동력이 자 이거 말고 이게 지금 인형을 먹는 녹색 인형을 먹는 녹색 퓨리어택도 회피 가능? 이게 뭔 소리야 퓨리어택이 뭐야 아 어 빨간어택 아하 아 약간 무기는 탐이 나는데 그렇다고 내가 저걸 다 쓰는게 아니니까 아 이거 좀 참나는데 어이구 효과가 좀 좋으려나 보면은 대부분 다 무기만 사는 것 같고 아이고 이것도 좀 간지 나는 애인 것 같은데 이 회차 내가 만약에 이걸 사면 이 회차를 해야 이걸 살 수가 있는데 안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내 목표는 안지가 아니라 클리어택도 회피 가능한 것 같고 저는 목표를 일단은 깨는게 목표라 아 고민되네 조금 무거움되네 아 이거 한번 해보죠 나한테 있어선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 남들은 멋있는 거 손기술이 좋으니까 멋있는 걸 사겠지만 내가 지금 코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코치가 없지? 내 기억에는 없잖아 그치 뭐 뭐야 새로운 말구나 주임님이 건강해져서 기뻐하네 저런 사랑을 느끼는 인형 하나 샀지 하나 샀지 맞아 다시 찾아야 돼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보스랑 싸울 때 이걸 조절하면 돼 소모량 감소같은 거 줄이고 올리피의 화염 전격 이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조금 무거움까지는 뭐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우리 언니 어딨어 소피아 한번 레버 팔 수 있나? 한번 할 수 있네 근데 지금 투척물을 다 썼으니까 투척물을 사러 가자 그게 맞을 것 같아 그게 맞을 것 같아 문이야 뭐 언제든 모으면 되는 거라 산성 이 다음에 산성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게 좋아서 레벨은 지금으로도 나쁘지 않은 거라 근데 문 열어놓으니까 몸은 안 추운데 손발이 되게 시럽네 손발 시럽 날씨가 하나 둘 하나 둘 아저씨 좋았어요 우와 마운 두 개 미쳤다 열다섯 개씩만 사볼까 열 개만 사놓을까 두 번 두 번 두 번 사용하고 나면 끝이긴 한데 아니야 기왕 살 거면 많이 사 불은 지마 번지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바닥에 까는 건 내가 유인을 해야 돼서 훨씬 데미지는 좋아 보이는데 날씨 완전 추워요 여섯 개니까 돈 다 쓰자 깔끔하게 깔끔 오케이 언젠가 쓰일 나의 투척물들 저건 쓰기가 좀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유인을 해야되는 것도 유인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보니 가서 침 한 번 뱉아야지 오케이 어우 추워 침 백봉 침 백봉 다신 보지 말자 침 백봉 버러워 부 다신 보지 말자 아 더럽고 다신 보지말자 이 징그러운 녀석 이런거 버리고 갈 순 없지 한성 캐니스터 저 위엔 어떻게 올라가지? 역시 짱쎄요 그럼 저긴 따로 가는 길이 있겠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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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느리게 걸어와서 근데 폭치는데 개아쁘 그니까 여기는 다른거 들어도 되긴 할거같아 이거 보스안정이야 무거워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거 근데 나를 그걸 안갈아가지고 이것도 많이 쓰인다던데 초반에 많이 쓰이는거래 이거 아 이것저것 보면서 아아 어 느낌이 안좋은 녀석이 있는데 저런 녀석 아 아 아 아 아 아 춤추자고? 춤추자는거니? 아샤! 어! 아샤! 죽어라 이녀석! 이게 공속은 빠르거든? 데미지는 좀.. 안 나올지언정 더 많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더 많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그 앞에꺼가 굉장히 센거라서 그래요 앞에꺼 무기가 굉장히 센 무기라서 여긴 어디지? 오! 어디? 로봇이랑 서로 싫어한다는건 알고있었지만 이정도까지 남의 싸움에 끼어든거 같은 느낌 올라가면 아무것도 괜찮은거겠지? 어? 저 뒤쪽은 뭐지? 이런건 꼭 뒤쪽을 한번 가봐야돼 아하! 이쪽이구나? 뭐야 이게? 성녀상을 망가뜨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더이상 인간에게 쓰이는 것은 막아야만 했다 물론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내겠지만 최소한 탈출한 사람들은 자유로웠겠지 후회가 있다면 하나뿐이다 신여 그 아이를 보호하소서 나는 너른 바다 너머야에서 왔다 이게 뭔소리야 성녀상을 해쳤다고? 이방인인가? 어? 지진 뭐야? 뭐지? 아 이 물 들어온 것 같아 아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느낌이 좋지 않더라니 그럴 줄 알았다 생긴 것부터가 약간 푸르딩딩한게 한턴 쉬고 한턴 쉬고 한턴 쉬고 한턴 쉬고 갑시다 지금 이상한 소리난 거 약간 좀비 소리인가?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지? 설마 그 설마 그 이번에 패치됐다던 그 보스 나오는 건가? 어 뭐야 어? 기차역 어? 뭐야 나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기차역이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어? 문 안 열리나? 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피 묻은 편지 세인트 마리엔행 9시 23분 아 여기 소리가 아니 근데 크라트역 원래 기차에 미차역에 로봇이 있었는데? 좀비들이 점령했나?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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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에 아니 뭘 빨아먹는 거야 야 그만! 아니 이 자식이 내 체액을 빨아먹어 배터네 이런 드론 이런 이씨 별걸 별걸 다 먹네 에르도 에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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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비가 많아진 것도 느낌이 예사롭지 않은데 저기 저번에 한번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저기 하나랑 오른쪽에 쇼컵 포칼 여기 안 열리지? 여긴 안 열리지 반대쪽이지 아 이거 위에서 태어나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 아 오케이 이거 그걸로 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 팔콘으로 바꾸자 아 맞아 그리고 나 그거 바꾸려고 했는데 리전함 그거 해야 되는데 이따가 하죠 그라인더는 불이니까 가샤 어? 뭐야 저거 자체로는 폭발이 안 되나 보네 잘 가라 오우 그러고요 그냥 떨어뜨려 떨어뜨리는 거였냐 나쁘진 않네요 아씨 없네 그게 없네 오 큰일날 뻔했다 개진 야 죽어라 뭔가 항공이 뭔가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이걸 피지컬이 와 이 아 잠깐만 여기서 싸우려면 가운데에는 싸우긴 해야되는데 길은 이쪽인가? 이쪽을 가면 이쪽을 넘어올 수가 있나? 이 차 문이 열릴 수 있겠지? 어 근데 저 녀석은 조금 그런데 기다려봐 아 이거 얼마 없을텐데 오 보슬때도 잘 못쓰는거 이런데도 쏴야지 얼마나 들어가나 보자 내가 못쓸 때 아이고 아이고 잘못 써버렸네 아씨 하나밖에 못써 내라 아이씨 아이씨 뭐야 얼마 들어가지도 않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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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 망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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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잠시만 작은 녀석들이라도 먼저 죽여야 되는데 아 아 혹시 아 안되겠지 캐니 스토를 바닥에 떠트리면 저 산성이 확 하고 없어지는건 아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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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그러는건 아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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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비 오 이슈 이슈 내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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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아 그런가요? 너비 약한가? 아플까요? 약하긴 해 그냥 그거 안 해가지고요 강화를 안 한 무기라 약하긴 해요 이게 훨씬 더 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만 더 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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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린게 문제라 느려서 내가 하나 아까 얻은 거 여기 써볼까? 쓰라고 준 건데 이리로 올래? 아! 아야야야야! 에헤이! 뭐하는 짓이야! 에헤이! 저거 바다에 저렇게 뿌여버리면! 아! 에헤이! 뭐하는 짓이야! 아! 에헤이! 뭐하는 짓이야! 아! 쟤들 왜 이렇게 아니 저 친구들 걸음걸이 왜 이렇게 느립니까 좀 빨리 뛰어올 수 없어? 빠릿빠릿하게 정... 좀 빠르게 좀 움직이란 말이야 아! 아씨 돈 아이고 구방이 거시긴 한데 오! 쎄긴 개쎄다 쎄긴 엄청 세네 쎄긴 엄청 세네 쎄긴 엄청 세네 쎄 다와라 아이고 쎄긴 쎄긴 개쎄네 쎄긴 강 공격에 다 지지는데 쎄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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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대체 넌 뭘 주길래... 도대체 무엇을 주길래... 이렇게 복잡한 녀석... 뭐야 아무것도 안줘... 아 여기 무기가 있구나... 아 여기 뭐가 있었구나... 아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줘서... 서운할 뻔했네... 터치가 있었네... 여기 오면 단순히 사다리로 가야되나... 여기 오면 단순히 사다리로 가야되나... 저쪽에서 사다리 있지 않을까... 이쪽 아까 내가 왔던 곳인가요? 아 그러네... 아까 내가 왔던 곳이구나... 저쪽으로 가야되네... 제가 방문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저쪽으로 가려야되나? 저쪽으로 가려야되네... 저쪽으로 가려야되네... 저쪽으로 가려야되네... 너무 많이 썼는데 여기 죽어 죽어 다 죽어 여기는 그래도 막 닭소처럼 진짜 엄청 안보이는 곳에 막 숨겨두고 그런건 없네 뭐지 상체랑 하체랑 따놓는건가 두마리인가 아 아니었네 두마리가 아니었네 아 아 아 뒤질뻔했잖아 얘들아 이 좁은 공간에서 뭐하는 짓이야 아 어 뭐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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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애기 뭐야 어어 작다고 무시하지마란가 어 오 아니 이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개쎄 아이씨 아이씨 아니 저 조그마한 애기 상장이상으로 무서운데 아 나 벌써 한 갠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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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잘하네 여기 뭐가 있길래 뭐가 있는것같이 보이는데 그러지 않나요 뭐가 없으면 거리가 안다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씨 큰일날뻔했네 궁금해서 가고 싶은데? 여기 뭐 있는데? 여기 뭐 있는데? 여기 뭐 있는건데? 아 아 아 집어던지는거에요 톱니요 아 그러네 어 나 쟤 불안한데? 와 뭐야 뭐야 색다른 형태의 친구들이 나타났네? 오 와 아이씨 미친 아니 이것들은 잡아먹긴 애들이네 와 나 풀났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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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컷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니 저 녀석 저 녀석 저기에 어 어 쇼컷이 쇼컷 같지가 않은데 이거 맞아요? 쇼컷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아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인 줄 알았더니 이쪽이 아니구나 여기 들렀다가도 괜찮은건가 다 죽이고 가야겠네 어쨌든 다 죽이고 가야되겠네 어쨌든 죽이고 건너갑시다 아 아이씨 천천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팩을 빨리다니 아 솔직히 어 이게 좋아가지고 강공격이 좋아서 이렇게 쓰는거지 쟤 뭘 주려나? 뭘 줄 것 같아요? 쟤도 고추를 주려나? 아 저 녀석 좀 그린데 아 잠시만 이 좁은 공간에서 너희들과 싸우는건 아까 그 녀석도 죽였을때 아 비켜 비켜! 아니 제발 비켜 같이 터진건 좋은일이긴 하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런 거지같은 일로 가까이 안와? 아니 이렇게 가까이 안와 이 자식 아우 거리가 짧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기단점이야 거리가 너무 짧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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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녀석들 안에 있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왔어 어쩔 수 없어 일꼬 퇴가 엄청 깎이지도 않네 어 그냥 가자 잠시 후자 심상치 않은 녀석이 있는데 이쪽으로 못 가니 저 녀석을 잡아야지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 중간 보스인데 아니 저 중간 보스가 내가 거의 보스급 아니야 저거? 저 정도면? 온다 온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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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돌아가 아직 난 마음의 준비가 안됐는데 아냐 아냐 봉지는 건 보스한테 쓰고싶어서 아끼고 싶은데 일단 이것만 써보지 뭐 오우씨 오우야 아니 어디 엉뎅이를 타이밍을 모르겠네 오우 공격이 좀 느리긴 하거든 오우 단단해 약간 얘네들이 엉덩이랑 그건가봐 얼굴 쪽만 그건가봐 살인인형이 아물랩 이게 뭐지 살인인형 뭐 피흡인가 비속적으로 HP 회복 야 잠깐만 아 이건 재충전이고 어딨어 인간에게 입히는 피해량진가 어? 인간에게 입히는거면 지금 저 이 좀비들한테 좋은거잖아 얼마나 차이가 나려나 얼마나 차이가 나려나 저기 좋은건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지금도 뭐 좀비는 꽤 잡을 수 있는데 오스데스라고 준거 같기도 하고 오스데스라고 준거 같기도 하고 왠지 옆구석에 누가 있는거 같거든 아닌가? 뭔가 근처에서 그르렁대는 소리가 나는데 뭐지 어 이거 뭐한데 조사한다 최고의 인형 완성했다 이제 그 아이를 다시 뭐 설마 내가 예상한 그건가 내가 예상한 그건가 죽은 아들이 아들의 모습을 본따 만든 인형이 내 모습인건가 그런 느낌이 처음부터 났는데 맞아요 드디어 완성했다 그러는 그 아이라는 것도 그렇고 완성했다는 것도 그렇고 어? 여기 숏컷이다 아까 거기다 별바라기 옆 바로 옆 어? 오케이 특수저항앰플이 슬슬 나타나는거 보면은 부식 아이템을 써서 싸워야 된다는 소리 같은데 부식의 고통스러움을 느낌이 오죠 니가 고통스러운건 부식때문이야 라는 언지를 주고 있어 어? 길이 어디지? 어? 길이 어디지? 어? 아 이 밑에 쪽이구나 아이고 계단으로 내려가야되는구나 아 아 조금 그 그거 같은데 그 등치 큰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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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질쟁이를 본적이 있어가지고 근육질쟁이 아닌가 아 초록빛깔 초록빛깔 근육쟁이를 본 기억이 어? 여긴 아무것도 없나 아 웃어 헐 웃을 줄도 알아? 대박 좀비들이 웃을 줄도 아는 애들이었어 막 해실해실 웃는데 손들 어 어어 야 두마리는 좀 에바맀 우와 세마리 어 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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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드라 아가드라 아기들아 잠깐만 잠깐만 한명씩 자리 데려오세요 와 잠깐만 얘네들 거리가 장난아니야 죽어라 이씨 어우 와 진짜 미치겠네 오 옆길도 있었네 아니 안보여 여러분들 보여요? 저 촉수가 이렇게 날라오는게 보이나요? 난 안보이는데 너무 시커메서 나만 안보이나 한마리 더했었네 죽어라 이씨 아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모여있었구만 어 뭐야? 어 문도칼이다 문도칼 그 예전에 무기소개하는거에서 내가 제일 별로라고 얘기했던 별로인것같다 얘기했던 문도칼인데 고인물전용 봉쇠인건 알지만 왜 통신까지 제발 내보내줘 여기서 갇힌 사람의 절규가 어허 아아 아이 미치해 이런 이런 페이크를 아니 별바락인줄 알았네 별바락인줄 알았잖아 아 잠깐만 어 저기 누가 서있는데 잠깐만 여기부터 돌고 갈까 어떤 인물이 서있는데 어떤 인물이 서있는데 두마리 같은데 맞네 소리가 두마리 같았어 저사람의 정체는 뭐지? 아 아 설마 너도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대만 맞아줄래? 몇 정도 다는지 보고싶은데 와 이건 얘랑 싸우는데 너무 느린생각인데 사거리가 안된다잉? 우리 타임 타임 타임타임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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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쫓아오네 혹시? 타임타임 난 무기수 받고오면 안되니?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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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도망가면 되지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아 여긴 안오지 아 무기가 너무 느려 이거는 보스때나 쓸만한 무기야 지금 그나마 싸울 수 있는 건 이것뿐인가 이걸로 써볼까 도전 이걸로 싸워보자 아 근데 피가 피가 없어서 아 아 던지는 거 그만 좀 와 이거는 근데 타이밍 맞추기 되게 어렵네 아우씨 아우씨 머리가 안다네 안돼 아니 얘 끝나겠다 야 이것도 이것도 연 불편하다 그냥 칼 써야지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칼 써야겠다 전기 빠따 써볼까 전기 빠따 써볼까 아 여기서부터야 아이고 무기 조합을 무기 조합을 바꿔봤자 아 아 아 맞다 나 여기 다닐때는 이걸로 바꿔 매번 무기를 바꿔야돼 매번 무기를 바꿔야돼 어디있니 어디있니 그치 내 애착 아이템 나의 애착 아이템 내려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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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애착 아우씨 삼타야? 아 이 새끼가 아니 이 새끼야 내가 치사하게 잡아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녀석 나랑 공격하는거 똑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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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잠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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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때리는 게 더 편한 듯 아 아 왜 쟤가 먼저 떼야 똑같이 때렸는데 아 나 진짜 미친 똑같이 때렸네 아 대검이 취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씨 끝나겠네 아이고 잘못 눌렀네 대검이 취향은 아닌데 약간 데미지의 맛을 봤다고 해야되나 어 무서웠다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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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제비 아 아 아 동력파로 동력 위주로 올렸기 때문에 머가리 뿌셔 느낌으로 그냥 동력만 올려가지고 나같이 올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목으로 막 내가 잘못 올린 사람이라고 내가 잘못 올린 사람이라고 내가 잘못 올린 사람의 게임 뭐 이런거 적어놓던데 동력만 올리는 건 무식한 짓이래 내가 지금 무식하게 동력만 올려가지고 내려올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기술 무기가 더 좋아보이긴 해요 점점 뒤로 갈수록 기술 무기가 더 좋아보이거든요 어 저기 별바락 있다 한바퀴 돌아야될 것 같은데 저거 부수고 나갈 순 없겠지 보면은 기술 무기가 훨씬 좋아보여요 아 당연히 안되겠지 저 넓은 곳에 아무것도 없을까 뭔가는 있겠지 일단 한마리 안속지 안속지 내가 그 또 속을 줄 알았어 한두 번 속나 한두 번 속나 리셋을 한번 할까 아 근데 아 그렇다고 막 오 이런 이런 미친 공격 뭐야 이거 막 대리석을 뚫고 공격을 하네 어 얘 뭐냐 어이씨 어 쟤도 폭발하는줄 얜 좀 얜 좀 얜 좀 귀엽게 생겼네 그래도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는 좀 귀여운 편이네 어 어 뭐지 나비 나비 아 아 지금 이거 켜져요 기다려봐 이거 보니까 이걸 안켜서 뭐 뭐지 안짝이는데 뭐지 안짝이는데 나비 나비가 약간 많이 쉬워졌네 확실히 아니 포크는 근데 제가 못쓰겠더라구요 확실히 아 역시 애드 아 여기가 아니구나 두마리인가 두마리 두마리 정도인가 일제거 이걸 죽지 빰 아 너도 같은 녀석이구나 어 잘 어 우린 우린 8 까 Может 어찌 깜짝이야 아까 그거 광장 중간이었죠? 문을 열어야겠다, 덥다 혹시 이 게임하면 더워 이거 먹어보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거 물어보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겠구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나? 여기 탐험을 다시 해야 되나? 트리니티 어쩌다 찾은 공간 금속의 천사를 기억하라 우리는 그분의 뒤를 잇는 여정에 지나지 않는다 금속의 천사가 뭐야? 내기에 자신하던 소매치기는 자기 심장을 도둑맞아 죽어버렸다네 뭘 너무 잔인한 노랜데? 뭐니? 오! 옴방마이스터의 작업복 옴반의 아뮬렛? 아 이거 그거네 무기 무기 그거네 발이 4개니? 이 아닌데? 그래? 응 음 다들 오면 항상 우리집은 오면 항상 인사하는게 국룰이요 오! 이거 이쁠거 같다 오! 오! 어이 나쁘지 않은데? 얼굴 좀 바꿔볼까? 아 야 이거 족제비 귀엽다 오케이 좋아 약간 색감도 맞고 나쁘지 않아 어울린다 여기를 저번에 탐험했던 것처럼 일단 야 내 이쪽에서 나왔지 어 그럼 여기가 막혀있고 어 뒤로 나가는건가? 앞으로 가는건가? 아 일단 한번 먹게 이런길로 나가고 그러는건 아니겠지 아 막혀있구나 족제비 귀여워 수염 어 어 저거 뭐지? 저 녀석은 뭐지? 곳곳에 숨어있어 좀비가 오른쪽에 일단 3마리 오 우와 쟤 뭐냐? 어디선 내가 안보이지? 누가 봐도 보이는데 안보이지? 오우 아우! 오우! 야야야야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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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 잡아야되냐? 저거 저거 개 아니야? 그 그 내가 알리스타라고 했던 애 개잖아 어 나 봤어? 어 일로와 굳이 다 잡을 필요는 없지만 숨겨져있는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파밍을 꽤 해야되서 놀렸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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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x3 잠깐 잠깐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오우! 미치기 세네 이씨 어어어 어어 좀 때리게 해주세요 아니 이 자식은 내가 열바라게 갔다와도 또 있을거 아냐 돈을 많이 주는 녀석이겠지 허어 1121 미쳤다 와 천원 주네 천원 얘 엄청 세다 얘 엄청 많이 준다 오늘의 인식은 온라인 온라인 이렇게 они 여유 온라인 어지럽군. 방문을 잠가놔야지 맨날 방문 잠근다면서 안 잠궈 설마 왕이 있는 장소도 똑같은거 아니겠지 막 병든 피에로 나오고 그러는거 아니겠지 그런건 아니겠지 오 저쪽에 그 아저씨다 개쎈 개쎈사람 이거 먹고 한번 들렀다고 볼까 오씨 뒤집어 했네 오! 뭐야 왜 안걸려 오씨 아니 촉수는 이게 맞아도 몇대를 더 때리네 별의 조각이 이제 저런 애들한테서 나오나봐요 호일 뮬리르 머리 오! 망치 나왔다 망치다 망치 오! 둔기? 대용 둔기? 오! 야 잠깐만 둔기 둔기면 이거랑 똑같네 둔기 뭔가 잘 키우면 쓸만할 것 같기도 아이고 아이고 같은 녀석들 있겠지 음?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 혹시 모르니까 다시 들렀다 갑시다 16,000? 오케이 저 망치 좋은건가요? 잠깐만 동력이면 동력무기? 어허 동력무기 쓸만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뭐야 아 너 뭐야 아 뭐야 깜짝이야 어 저 이상한 녀석이 있는데요 저 뭐죠? 온몸에서 방구를 끼워다니는 저 기어다니는 애는 뭐죠? 어 뭐야 아우 대박 붕괴다 오 이거 게이지 차면은 바로 뒤지는 거 아닌가? 맞죠? 이거 게이지 바로 죽는 게이지 이쪽이... 저기 막혀있으니까 거미같은 애 조심해야 되겠는데 바닥 기어다니는 애 어디서 뛰어내리지 몰라 아 한 대 맞는 건 좀 억울한데 아 저게 뭐지? 저 녀석이 또 있네 문 열어 술먹고 행패부리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우 얘 잠깐만 오우 야 쟤 좀 다른 형태인데 오우 미친 개쎄 오우 야 잠깐만 쟤 뭐 이렇게 단단하죠? 어 무서워 아이씨 소리 안 나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PI 오우 수 와 근데 이게 지금 오케이 리전 플러그 어 전 뭐 얘 무기에서 힌트가 있었나 새로운 암이 나왔네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쉽게 잡지 패치 전에 여기였으면 아이고 여기서도 죽는 애들 꽤 있었겠는데 아하이 아하이 이런식의 키스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시나요 호응을 너무 격하게 하시네 아 찾았다 다행이다 이제 좀 뭔가 할만하다는 느낌이 어 아 이거 한번 찍고 가야지 한번 들렀다 갈까 어 그것도 제작할 수 있다니까 호텔 한번 들렀다 가죠 뭘 만들 수 있으랴 제 생각에도 패치 전이었으면 여기서 한번 죽었어요 한 번? 한 번이면 약과지 두 번 두 번 이상은 죽지 않았을까 뭘 만들 수 있니 아 이거 하나 올릴 수 있구나 나 이거 어 뭐지 아니고 말고 왜 이거랑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뭐지 이건 아직 안 열리는 건가 그거 어딨어 그거 어딨죠 이 이 하 왜 그건 안 뜨지 이거 이거 개조 아 이건 개조에 뜨는구나 제작 제작은 또 다르구나 자 이거랑 이거랑 이건 뭐지 산성 액체를 발사 오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래도 각 뒤로 가면 쓸 수 있으려나 어쨌든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다 만들 수 있게 해놨을 것 같은데 데미지는 이게 세구나 근데 저는 저는 이걸 더 갖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애들이 산성이라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작이 다 되지 않을까요 하나 남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만들면 하나 남았는데요 되는 거 아닌가 아 나 이기도 갖고 싶은데 불안한데요 만들 수 없다는 말을 하니까 불안한데 못 만들까봐 나 이게 제일 탐나는데 아닌가 별로 도움이 안 되려나 뒤에 여기는 산성 괴물이지만 저 뒤에는 이게 더 아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아 적을 감지하면 폭발하는 거구나 고민이 많이 되는군 오케이 이거 하자 이거 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거든 이걸 좀 사용해볼까 이게 생각보다 좋아 보이더라구 일단 이걸 누르면 적중 후 회피 미정 칼리버를 하나 더 구해가지고 어 아까 팔지 않았나 파는 거 있지 않나 파는 걸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쓰자 잘 활용해보자구 멋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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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 하나가 더 필요하네 이거 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일단 피하는 것까지 된다는 거지 아 근데 지금은 17,000? 17,000으로 업글 안 되겠지? 아 한 번 되네 음 음 기술 무기를 안 쓰니까 기술에 쏟아 붓는 건 좀 아까워 겠지 그러면 스태미나 넣을까 온 김에 맞아 황금 열매도 보이시나요 제 황금 열매가 황금 열매 파밍 개수가 보이십니까 엄청 많죠 이게 80분 하나 열리는데 10분이었던가 그렇단 말이지 아 얘는 뭐뭐 팔더라 생각해보니까 리전 플로그를 내가 여기서 안 샀을 땐 아닌가 얘는 크랭크판이구나 이거 지금 끼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다 그것들이라서 괴물 그 괴물들이라 일단 산호차 이거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근데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참격과 타격과 관통의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 뭔가 참격이 칼 쓰는 애인가 말 그대로 타격은 주먹으로 때리는 애들인가 이건 뭐야 치명률 증가 치명률 증가 가드 성능 강화 무기 그로기 공격력 증가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로기 공격력 가드 성능보단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배는 거 관통이 찌르는 애들 관통이 찌르는 애들 총 쏘는 거 타격은 그 외에 아 이렇게 이렇게 그로기 괜찮다 물쓰기 애매하면 지금 약간 내 무기가 뭔가 연속적으로 때려야 이게 데미지가 더 빨리 들어가는데 일단 아직 뭐 보스는 아니니까요 이걸로 교체하고 이동할까요? 따다 보스가 다음에 어떤 애지? 알고 계신 분들 다음 보스 혹시 귀찮은 놈인가요? 좀 빡센가요? 어? 뭐야 여기 아저씨 있네? 공방탑 삼형제 동화? 그리하여 크라트에는 사이좋은 삼형제인 인형을 만드는 기술자 인형을 살아 숨쉬게 하는 연금술사 잘못된 인형을 바로 잡아주는 스토커가 살게 되었습니다 삼형제는 삼형제는 인형 장인들의 공방탑을 세우고 멋진 인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형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착한 인형들은 크라트 사람들을 도와 열심히 일했고 쉴 때는 춤추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크라트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고 모두가 행복해 했습니다 모두가 삼형제 덕분이라고 즐거워했지요 착한 삼형제는 그 이후로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앞부분이 다 뜯겨져 있다는 것도 이상하네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이거 뭐야 삽이다 리전 칼리버 여기서 파네 4천원 돈 바짝 모아서 이거 다 사야되겠다 이거는 이건 좋은건가 이거 삽 왠지 탐나는데 이거 삽 삽 손잡이 삽 엄청 크려나 엄청 탐나는데 저거 삽 돈 모아서 삽 좀 사봐야되겠어요 아니 이게 뭐야 지면을 뚫고 뭐가 올라왔는데 이게 뭐야 이거 때문에 그 지진이 일어난 거야 우리 둘째 이게 뭐야 팍 깜짝이야 저 extensively 흐흠 음.. 장난이 아닌데.. 와..잠깐만..이거.. 뭐야..사랑스러운 편지? 사랑스러운 기디온에게 세상이 죽어가고 있어.. 세상이 죽어가고 있어 나도 죽었어 아이..저 녀석.. 발소리 때문에 다른데 가려고 했는데.. 죽었네.. 고백공격이네.. 고백공격에 죽어버렸잖아 방금 뭐였어? 편지 나도 읽고 싶었는데 읽기가 안되네 읽기가 안되네 아..아야 됐다 하루에 수십분 전염병 소식을 들어 이런 세상에서 당신까지 보지 못하면 더 숨막혀 죽어버릴지도 몰라 오늘 저녁에도 간판 아래에서 기다릴게 어? 아까 그 쓰러지던 간판인가? 그래서.. 마지막 편지였던거야 여기서 기다리다가 간판에 쓰러졌잖아 저 녀석은 도대체 뭐길래 뭐야 별거 없잖아 우와 이거 뭐야 사거리 왜이렇게 길어 부실순 있나보네 한번 때려봐 부실순 있는건가 부실순 있네 와.. 빡세겠는데 이거 게이지 금방 줄지도 않아 이거 어 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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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어이씨 떨어질 뻔했네 알풀도 뭐 지속시간이 있다보니 좀 낭비라서 특별할때를 제외하곤 부시는게 맞는거같아 이렇게 부시면서 다니는게 맞는데 어? 뭐지? 아아 반대쪽이구나 아아 반대쪽이구나 아아 반대쪽이구나 외분 헷갈리네 외분 헷갈리네 싸우자 그냥 저쪽으로 갈까? 아 저쪽으로 못가는구나 뭐 까는구나 여기는 어? 나비? 설마 나비? 설마 나비? 이곳에? 이런 절벽에서의 나비라고? 이런 절벽에서의 나비라고? 미치겠네 응 어? 어? 아 나비 으으으으으으읏 뜨 뜨 뜨 뜨 뜨 야! 나ificar 내 나비 못 아 씨! 나비 어디갔어 나비 어디갔어 나비 어디갔어 나비 엄청 빨리 사라졌는데 나비 어디갔어? 아 뒤로 간거에요? 어? 나비 그냥 없어졌는데? 아니 미친 저렇게 빨리 없어진다고? 아니 너무 빨리 없어지는거 아니요 아니 그거 너무한거 아니요? 어디서부터 찾아볼까? 이제 앞쪽으로 더 갔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빨리 없어지잖아 인간적으로 이렇게 멀리 갔을 리는 없는데? 뭐하나? 아 젠어 어! 어! 가만 떨어져 아니 웃긴게 뭐냐면 쟤네들은 안 떨어지는데 난 떨어져 으악! 으아악! 찝! 거지 같네 다리 너머로 가거나? 아 근데 어차피 다시 나타날 거니까 가보자 아!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나 바꾼 거 깜빡했네 오우씨 죽을뻔 했네 좀 기다릴까? 조금만 기다릴까? 아! 들어가! 들어가! 아니야 나비 먼저 잡고 널 잡으러 갈게 아! 나 이씨 아! 나 이 미친샌 나비부터 잡고 나비부터 나비 근처인데? 아! 나비 없어졌어 아! 나비 없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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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 아! 답이 없어졌어 다리 쪽에 있는건가? 다시 돌아가자 아! 아니 너무 빨리 없어져 위치 찾기도 전에 아! 빡세네 근데 이걸 부셔도 돈은 주네 아까랑 다르게 공격하는거 뭔데 3키로처럼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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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치... 이게 무슨... 아이 그래야겠어 아우 바꾸고 가야겠어 아우 여기선 쓸모가 없네 팔이 아아... 쓸모가 없어 톱니를 써보라구요 얘가 톱니를 많이 팔았는데 몇개나 있으려나 톱니 데미지가 어느정도 들어가려나 의외로 센가요 톱니 저 위에는 녀석도 심상치 않은데 오우 저 위에는 녀석은 한 바퀴 돌아서 나오면 떨어지는건가 저 위에는 녀석은 빽에 얹게 옷을 들어가려고 오우 뭐야 아까 터질때는 뿌셔지ّ니 이게 무슨일인데 대피 아악 아악 오오 화면 화면 드디어 걸 at다 드디어 드디어 잡았다 위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갈거지 말고 위쪽에는 길이 있나 길이 없어 보였죠? 아니네? 저 오른쪽으로 길이 있네? 아 숏컷! 안 갈 수가 없네 야 너 나와 너 이리와 여기서 싸우자 죽어라 죽어라 빛나는 에르봄 빛나는 에르봄 나이스! 됐다 쉽지 않아 이쪽 길은 뭐지? 길이 막 양갈래로 있는데? 우와 여기 뭐하는 집이지? 뒤에 뭐 있나? 이거 뭐야 땅에서 수정이 솟아나는 건 멸망의 징조랬어 종말이니까 다 죽을거야 멸망의 징조인가? 멸망의 징조인가? 멸망의 징조인가? 아까 그거 옆길이네? 아까 그거 거미 만난 옆길 같은데? 아니네? 다른 길이네? 저 길은 뭐고 여긴 뭐지? 뭐가 있나? 특수정화앰플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저 붕괴때문에 어 저기 튀어나올 예정이군요 잠깐 반대쪽에 갔다옵시다 반대쪽부터 갔다오자 저 나무 나무 틈 사이에서 꾸액 하고 있는데 누가 모를까 나 곧 나갈거야 준비해 이라고 던져볼까.. 오오오오 뭐야 개구리들이야? 어머 쟤네들 개구리처럼 움직이는 애들이구나 오 생각보다 좋은데 톱니 톱니 잘 안써서 그냥 팔았는데 저거 근데 3개밖에 못써요 단점은 폭탄은 5개인데 얘도 3개야 저번에 엄청 많았는데 다 팔았는데 어 근데 이거 안없어지나요? 아무 일도 안일어나네 이 위에도 뭐가 있는데 아이템은 빠짐없이 꼼꼼하게 이건 이쪽 길이 아니네 거긴 어떻게 올라가지 아 저쪽이구나 이쪽에도 길이 있고 길이 되게 사방팔방에 있다 아 근데 이쪽이 맞는 길 같은데 저기 아이템 주는 덴가 웃김상 그래 보이는데 아니네 이쪽이 막혀있는 길이었네 아 저 녀석 혹시 뭐 주나요 저 아 그 녀석이네 이리와 이리와 달려와 어허 그렇지 아이구 시간차 공격을 하다니 이녀석 별것도 아닌 녀석이 어 잠깐만 아무것도 없었지 괴 아까 그 구웹 가는 녀석이 있는곳이 진짜 길인가보다 30개요? 오 엥 돌아서가야되네 저 녀석은 정체가 뭘까 근데 와 때리는데 부식이 야 잠깐만 오우 개쎄 개쎄 오 오우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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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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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 포도송이 아니 뭐야 이 포도송이 썩은 포도 뭐야 이거 이거는 지금 여기는 이게 필요 없네 저 녀석 잡을 때 이거 한번 써야겠다 돈류는 꽤 있을걸요 그래도 많이 주워놔서 야 내가 오천원 오천원 내놔 와 가까이 가면 진짜 게이지 쭉쭉 오른다 이거 여기서 안 잡히나? 안 잡히네 안 잡히네 아 뭐야 이 마구 잘패어 오우 쉽지 않네 일어나 아크 초중량 프레임 이게 뭐야 오호 더 좋은거 얻었다 조금 무거움드네 와씨 미쳤어 진짜 어 여기도 이게 있네 하긴 연금술사들 있는 곳이면 다 있지 무기 없이 깬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고인물이 있다고? 무기 없이 여기를 깼다고 붕괴된 공방탑 어? 야 잠깐만 아까 그 일기 있잖아 일기에 3명의 공방탑이라 그랬는데 설마 여기 보스 3마리 아니겠지? 설마 설마 3마리 아니겠지? 아까 동화책에 3형제라 그랬는데? 어? 여기도 숏컷이 있네 오우씨 뭐야 이 아저씨 그 약한 아저씨구만 어? 아 맞네 포션 채우고 왔어야 되는데 아 개소네 개소네 페이블 아트 개소네 리필을 안했네 아냐 돈 얻었으니까 뭐 오우 브로기가 2개 들어가네 아 아 아 아 오우씨 아 아까보다 피 아까보다 개소네 받네 아까 개 깔끔하게 잡았는데 아 저 아저씨 저 아저씨가 문제여 아 아 rarely 아 눌떼 없이 고증 뭐야 옆에 벽 있으니까 니가 톱날 걸리는거 진짜 너무했다 현실 고증 뭐냐고 아 리전 칼리버요? 아 그럴까? 좀 더 센 녀석 나오면 형이 안그래도 손해봤으니까 가서 사오자 4,000원 이랬지? 4,000원 이게 3키로 생각나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거거든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3키로도 저런 기술이 있단 말이지 3키로도 딱 하면 이렇게 날라가는거 였거든요 눈 더 모아서 삽 좀 사보자 삽 얼마지? 3,000원인가? 3,500원? 오케이 왠지 갖고 싶게 생겼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사용하지 않아도 뭔가 탐나 야전 삽 누가 누가 한국 게임 아니랄까봐 군인 삽을 저기다가 저 정도면 거의 끝판왕이 무겨야 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삽 정도면 죽어 막 이런거 있잖아요 죽어 안지 해줘 긴급발사는 뭐야 아 움직이면서 쏘는거 한 번 써볼까? 그치? 써보고 싶었어 써보고 싶었어 아하 써보고 싶었어 어이 어이 포리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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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야 한 번 더 한 번 더 해봐 아이고 하아 멋있다 멋있다 자 이거지 이거지 이게 기술이지 보스한테 쓰기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좀 중간 보스? 친구들한테는 괜찮을지도 보스한테는 쓰기 애매할 것 같아요 잘못 쓰다가 한 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거리 조절이 제일 문제니까 거리 조절이 제일 문제니까 거리 조절이 제일 문제니까 바로 눕네 죽으세요 죽으세요 기아 근데 그로기가 바로 걸리진 않네 좀 때리고 해야돼서 왜 도와주는지 섞어버려 덜 구성 걸려라 동력을 너무 슬급하게 해버렸어 저 덩치 큰 녀석들한테만 써야지 잠깐만 하나 쟤네가 연금술사인가? 두마리야 내가 먼저야 발소리도 안났는데 깜짝놀랬네 다음사람 근데 이건 좀 아깝다 게이지 괜찮은것 같아 아 뭐야 몇명이나 있는거야 좀 짜증나겠다 일어나려고 하면 자꾸 누가 엎드리게 만들어 일어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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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자 공방기술자가 되고 싶으니깐 지망생이라면 읽어야 할 입문서 그냥 설명서같은거네 여기가 길 나 느낌이 좋지않아 날 떨어뜨릴거같은 녀석이야 나 센 녀석같아서 그냥 페이블 아츠 써버렸어 와 쇼컷이다 나이스 나이스 아까 발견한 그거네 어 그러면은 한번 먹고와야겠다 워 오오! 뭐야? 저조각 파일이었어? 파일이었네? 와 잠깐 다시 조자식 파일이었군요 다시 다시 갑니다 안보이게 살짝 돌아서 가야돼 안보를대 다 죽어있는데? 아무도 없네 위에 굉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알 것 같군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 느낌이 좋지 않은 애가 있는데 잠깐만 준비를 좀 하고 올까요? 중간 보스가 맞는 것 같은데 저 친구 공속 느린 거 괜찮으려나? 무기 조합을 바꿔야지 느낌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이걸로 상대가 되려나? 이미지는 이게 최곤데 꼭 저런 친구들이 날렵해가지고 막 여러 번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할까봐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이거니까 무식걸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보통은 공속이 빠른 느낌이여가지고 공속이 빠른 느낌이여가지고 아 나 불안한데 무서워 가자 칼부터 봐봐 어! 어 미친 이제 붕괴 에너지 쓰는구나 데미지는 별로 안 나쁜 것 같은데 아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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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두 개네 오우! 브라드 네ència! 멋있게 세. 야 공격할 타이밍을 좀! 아아니 아니 하필 그로기 걸렸을때 저걸 쓰는거야 테이블 어츠 그냥 날려버렸네 데미지는 진짜 장난없구만 두 마리로 분리가 되는데 아 가짜부터 없애야되나? 얘가 가짜구나 오우 어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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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미친 아니 이런 타이밍에 아 아씨 아깝다 아니 이거 타이밍이 좀 아니 쟤는 왜 자꾸 그러기 걸리나 그러기 타이밍에 자꾸 저걸 쓰는거야 저 녀석 아 뭔가 어려운데 이거 무기를 바꿀까 데미지는 좋아가지고 계속 쓰는데 이거 계속 평타 평타 데미지 어느정도 들어갔어요 강타가 세게 들어가는데 평타는 그래도 꽤 들어간다 내가 지금 게이지 안보고 싸워가지고 아 평타도 나름 강해요 아 그래요 써볼까 제가 지금 게이지를 안보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싸우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뭔가 뭔가 페이블하츠 채우고 베이지 채우고 가는게 나을진 아이고 안부렸는데 이거 계속 돌면서 싸우면은 때릴만 하겠는데? 약간 인형왕처럼 아이고 아이고 아하 아 돌면서 싸울만 하겠는데 했는데 전혀 안돌아지네 아 저거 저거 봐 쟤 글로기 때문에 저거 쓴다니까 아까부터 더 못 때리겠네 아이고 강타 좀 때려보고 싶다 오 살았다 아니 미친 어 근데 나 망했는데 아 아니 아 타이밍을 모르겠어 또 쓴다 또 쓴다 아 저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쟤 저럴 줄 알았다 이거 다시 해야되겠다 다시 합시다 어차피 피도 없는데 다시 하자 이거 이거 말고 무기를 그 속날로 바꿔서 해보자 좀 금방 부식되긴 하는데 아 데미지는 좋은데 뭔가 느려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까 축구 야구 결승전인데 보시나요 그거는 싶은데 이거 깨야 이걸 깨고 봐야 되는데 아 이 녀석까지만 깨면은 그나마 끊을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이 녀석 금방 깨려나 뭔가 뭔가 금방 깰 것 같으면서도 안 깨지는 느낌인데 얘 아이고 오 어어 아 이런 미친 이런 엘더 브레인 같 엘더 브레인 쓰고 있는 녀석 같이 생겨가지고 머릿속에 머릿속에 곤이 달고 있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생선 내장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이씨 저건 뇌가 아니라 내장이야 내장 엘더 브레인이 생각나는 밑에 길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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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잡고 이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디있어 아 저기있네 아 저기있네 아 아 아 오 오 오 오왁 오오 아니 이거 미친 아니 미치 이거 왜 끊긴거야 데미지가 별로 안나오네 이거 한번 떴다 그룹이 아 아 아 아니 저게 더 맞추기 어려워 저거 검 한 손 쓰는 거 저거 아깐 어쩌다가 빨간색도 안 박자 시구 때려 아이 미친 검술 어디서 배웠니 나도 좀 알려주라 왜 안써 왜 붕괴 안써 왜 나에게 쉴 시간을 주지 않는거야 어째서 어째서 붕괴는 안쓰는거야 아이씨 이제는 둘이서 공격하겠다 이거야? 아 이런 미친 어어 아 제발 끼지마 제발 끼지마 아 망했다 한 대만 스치면 사망이다 아 한 대만 스치면 사망이다 아 무기 바꿀까 아씨 아까는 잡을 뻔한거는 한 명이 계속 안 때리고 쳐다보고 있어서 아 근데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사다리 못 내려가게 하지 않았을까 아닌가 얘는 중간보스라 도망칠 수 있겠지 한번 해볼까요 근데 야구랑 축구는 몇 시에요? 아홉시 얼마 안남았네 야구는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도전 헛써 오 아 되는구나 오 오 되는구나 꼼수 좀 써보려고 했더니 꼼수 좀 써보려고 했더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 메탈 엑 9 10 아 8 spin 사명 이게 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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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 저 저 자식!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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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저거 타이밍 일부러 쓰는 거네 아! 나 진짜 아! 아! 안 돼! 아! 피 좀 더 깨달라고 이 미친놈아 진짜 열받는다 아! 저 아! 열 받네 은근 이거 깨고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축구 보면 좋을텐데 야구는 어차피 잘 몰라가지고 야구는 어차피 잘 몰라가지고 축구는 그래도 좀 볼 만한데 야구는 어차피 잘 몰라가지고 아구 야구 아구 야구 야 미친놈아 오 아씨 아씨 저거 저거 일부러 쿠폰을 안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아니 타이밍을 모르겠다 오 겨우 막았네 아 아 먹을 때 이 난리를 아 아 아 아 나 진짜 얘는 이걸 잘 쓸 수가 없네 은근 한번 아우 나 미친놈 아니 가끔씩 걸리잖아 가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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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잖아 백퍼센트는 아니어도 걸리니까 써보는거죠 아 아 아 바꿔야되나? 근데 바꿔도 때릴 타이밍이 없는데 전해보는것 같기도 하고 계속 막는게 맞나 아쉽기도 하고 아 저 불 뽑는 친구는 어디갔지? 아까보다 안보이네 아 네 근데 저 불 뽑는 친구는 어디갔지? 아까보다 안보이네 아니 난 분명히 가드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쳐맞는거지? 아니 아니 미친 아니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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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진짜 아시 고코리가 안타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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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잠깐만요 이러면 다시 원상복귀 됐겠지? 궁금한데 다시 해봐 원상복귀 됐지 피가 다시 풀피겠지? 오 아니네? 오 아니네? 오 뭐야 어? 어 위험할 때 일로 피해도 되겠네? 어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손해를 봐서 다시 해야돼 이미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말았다 저기서 그냥 떨어져도 낙땜 있는거 보면 그냥 내려가는건 안되네요 뭐 바로 앞이라구지 시계쓰고 로딩시간이 더 걸릴걸요? 아마도 어 어 글쎄요 얘가 사다리 앞에서 계속 저 난리 피우면 아 팔을 받고 올걸 그랬네 아시 아 아 으윽 저거는 뭐 그로기는 아예 때리지를 못하네 얘는 뭐 칼을 부러뜨리는게 먼저인가? 아 나 투포안 던지랬지 아 나 투포안 던지랬지 한 번 걸렸다 하아 잠깐만 잠깐 칼 좀 갈고 아 잠깐 칼 좀 갈고 뭐야 본체가 나와 싸우고 있는거야? 왜 어째서 어째서 들어와 쟤 아직 거리가 안다서 저러는거 같은데 들어와 어디서 간을 보고있어 안들어와? 들어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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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것봐라 아 저것봐라 아 이 자식 이 자식봐라 어째서 여기있으면 안온다 이거야? 오 좋아 좋아 천천히여도 나쁘지 않다 천천히여도 나쁘지 않아 저 뒤에 친구가 저 뒤에 친구가 가까이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쟤 어그로 끌리면 안되서 살짝 아 점점 더 뒤로 가네 그렇지 그렇지 같은 패턴 좋아 좋아 아 안돼 안돼 아니요 퍼패스면 저 뒤에 올거 같은데? 아닌가?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아쉬워 어 어 쟤 안없어져 쟤 안없어지는데 뭐죠? 버그인가요? 어 뭐야 얘 없어지면 쟤도 없어지는거 아니었어? 아니 이게 무슨경우지? 아니 쟤는 어렵진 않은 아씨 아 죽었구나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랬네 아 가까이 가니까 없어지네 예 깼다 어 근데 노래도 버그 같은데? 노래가 안바껴 이렇게 잡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뭔가 불길한 노래 왜 안없어지지? 일단 나가봐 가자 나이스 어 생각보다 쉽게 깼는데? 예 아 이상한 패턴 걸려서 쉽게 깼다 오 오오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씨 개놀랬네 헉 너로 안하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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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이리와 에어 이리와 아름다운 예술의 이슬로 이루와 예술의 이루와 이슬로 이숬로 되어야 아 네 뭐 호텔이 위험하다고? 어, 그때 그 연금술사 목소리야 이쪽은 그건데 반대쪽이 호텔 가는 길인데 아니, 이쪽인가? 아이템 아니, 여기 빼빼로야 저기 휘해로 있는 데잖아 근데 노래가 너무 불안정해 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노래야 여기가 뭔데 어잉? 아, 나는 왜 이런 생각을 안하고 걸어가려고 했지? 나 왜 걸어가려고 했지? 어? 여기서 레벨업이 되네? 헐 개꿀이네 근데 올릴만한 돈이 안 돼서 뭐 한 번 올리고 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우리 돌아가는, 이쪽 길을 맞나? 잠깐만 방금 이쪽 길 맞겠지? 이쪽이 호텔 가는 길 맞거든요? 막 저 문으로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겠지? 역시 모르니까 꼼꼼하게 보자 문이 닫혀 있겠지만 어? 문 안 닫혀 있네? 뭐야?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야? 어? 어, 어어 정말 예상했던 보스가 아, 내가 예상했던 보스가 그대로 있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상한 삐에로 몸속에 어? 막 촉수, 막 산성 그거 아니겠지? 이랬는데 진짜 누가 봐도 그 녀석이네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오면 되니까 호텔부터 가볼까? 나 궁금한데 이쪽이 호텔 가는 길 아닌가? 막혀 있나? 저거 죽이고 가야지 갈 수 있나? 어, 전화 왔어 왜 또 수수께끼? 문 닫혀 있나? 아, 못 가네 또 수수께끼 나온다 Where you been? 무슨 소리 특이하지 않나? 이 분은 어떤 문제일까? 이 추운 꽃은 어디에서나 뿌리내리나요? 단 그 열매는 인간에게서 맺어진다는 어? 푸른 열매? 푸른 꽃? 에르그 아냐? 어? 아 모르겠다 아 에르보구나 버티버 될지도 이 모습 그대로 나와 묶이겠다 뭐 사람들 죽여서 저 좀비된 사람들한테서 뽑아져 나온 거겠지 근데 저는 아 멤버 운기가 느껴진다 어 나비 이런 이런 나비가 또 나를 괴롭히려고 나비한테는 이게 공격이 안들어 가나 아니야 아니야 이거 부셔 아 망했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잠깐 다시 올게요 뒤통수를 막 부려치네 깜짝이야 호텔 갔다가 싸움하고 싶네 잠깐만 무기를 여기선 이 무기 들지 않아 이건 보스 전용이야 누가 봐도 보스 전용이기 때문에 15 15 30 이게 더 센 거 아닌가 내가 6레벨을 해놨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써도 되는데 근데 이것도 내구도는 금방 알아버리는 애랑 이 녀석도 생각보다 쓸만하거든요 아 뭔가 제일 무기다운 느낌 아까 그 그 엘더브레인 머리에 심고 있는 애 아 부식 안 걸리려나 아 뭐야 겨우 반달보슥 주는 거였어 진짜 겨우 저거였냐고 어서 오시게 난 자네를 환영하겠네 이쪽으로 나올 생각 없는가 어 여긴 뭐지 아 이쪽에 내가 나온 곳이지 자네 자네 여기까지 올 생각 없는가 어서 오시게 어허 뒤로 빼는 건 좀 아닌데 부시면서 가야되겠네 아니야 아니야 안 쓰고 싶어서요 안 쓰고 싶어서요 퍼펫까진 안 쓰고 싶어서요 자 자 어서와 아 아이씨 이걸 왜 안 오지 그럼 이거 먼저 부시다 아이씨 아 내가 먼저 때렸어 아 근데 나 이거 회피하는 거 들고 있지 않았던가 별의 조각 먹기 힘들다더니 이렇게 얻어야 해 우리 치킨 사왔는데 먹을 거예요? 어 나 먹을래 경기 보려고? 어 맞아 경기 봐야지 어 난 내가 알아서 퍼갈게 치킨을 시켰군요 얘네들도 정신이 이상해졌네 아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였어 아 설마 호텔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역시 여기는 다 길이 길이 일자지 참 내가 그걸 간과했네 어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 바꿔서 가져가야 되는 거 맞네 아니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훨씬 세네 아닌가 아니네 201 아 위에 거만 봤다 내구도를 봤구나 내구도를 봤구나 이게 훨씬 세네 아이고 역시 이걸 이길만한 게 없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나는 장비를 뭘 차고 있었던 거지? 아 코츠 아 코츠 잠깐만 코츠 하나 구했지 아비울렛 4개 올리자 맞아 아 호텔 못 가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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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못 가잖아 아이씨 젠장 아까 진작에 올릴 걸 이게 뭐야 자체 페널티 뭐냐구 자체 페널티 뭐냐구 아이씨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이씨 저거 어떻게 잡냐 오른팔로 맞으면 부식이네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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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땡깡도 부를 줄 알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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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네 어? 어? 아이씨 아이씨 미친놈 미친놈 부식때문에 죽었네 최대한 싸울수있을때 싸워봐야죠 이거 부식이 문제네 무기를 바꿔드려야되나 네 방금 교체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아 나 그걸 안했네 그냥 이걸 지금 빼고 이걸 껴볼까? 내구도는 사실 못 빼겠어 이거 이거 못 빼겠어 이건 진짜 못 빼겠다 이걸로 해볼까? 데미지가 얼마나 올라가나 보자 얼마나 피해량이 증가하려나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나와봐 뛰었어. 어우 뭐야. 머리도 막 잡아먹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거리 짧아. 죽었나. 아이고 잘못 눌렀네. 지금 이거 다 써봐야 될 것 같아. 어우. 천천히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아.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라. 그렇다 ok. 됐어 됐о. 마커츠 주네 보름달 월서? 아니 근데 여기는 아 그거 저 여기 앞에 별바락이 있을까? 호텔이라 없으려나 가기 전에 죽는 거 아니겠지? 호텔 호텔로 가자 호텔에 무슨 일이 이거 질문하는 거 아니겠지? 아이템은 없어 보이고 원래 이렇게 뭐가 많았나? 아 무슨 일이야 호텔 자꾸 위험하다 하는데 어 시작했겠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래 이거 무슨 일이죠? 소피아 여기 난장판이 됐는데 소피아 몸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안토니오 어 아니 액자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안토니아도 사라졌어 사람들 다 어디갔지? 베닌이도 없는데? 다 없어졌네 제페또 여우고양이 검은토끼다? 제빠또 아 아빠만 잡아갔나봐 아빠만 잡혀갔나본데? 다른 사람들은 다 2층에 모여있나봐 토끼단들 다 죽였어야 됐어 나야 나 제니야 나야 나 어 이제 조용하단다 다 여기 있구나 어 아니 아니 언제 이렇게 길어졌지? 코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콧구멍 되게 크다 아니 피에로 아니 피에로라다 피노키오 콧구멍이 원래 저렇게 컸나? 콧구멍 엄청 큰데? 이거 밑에서 보니까 콧구멍 개커 일단 오늘은 코치만 올려놓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저도 축구는 보고 싶습니다 어? 어? 아 해서 이렇게 됐구나 잠깐만 이 다음에 거를 개방해야 되나? 4개짜리가 여기구나 아이씨 어허 4개짜리가 여기였구만 지금 꽉 채운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채워져 있잖아요 아 이걸 다 채워야 된다고? 이 두 개 꽉 채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늘어난 건데 이 4단계가 4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자 공격력 강화 음 응축의 리저남 공격력 강화 어? 나 지금 이제 리저남 좀 자주 쓸 거 같으니까 이거 올릴까? 아 아 아 아 아 적 제거시 리전 충전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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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 말하는 거지? 아 아 벨트 슬롯을 여기다 올려놨네? 아 벨트 슬롯을 여기다 올려놨네? 왜 리저남 리저남 공격력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 별론가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그나마 페이블 아츠 공격력 강화 이거나 아 아 이거 쓸까? 이것도 괜찮은데 아 아 아 기습그로기 공격력 강화 페이블 아츠 페이블 아츠도 나쁘지 않은데 벨트 슬롯 하나 더 채우면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전 이게 더 지금 필요해서 저번에 이거를 생존 계열을 하나 올려가지고 더 못 올려서 그런건데 이거를 페이블 아츠 올리고 무기 내구도 회복 속도 증가할까? GRC 페이블 충전 뭐 이런건 크게 필요 없을거 같고 있으면 좋은데 내구도 때문에 개빡치니까 이거 올립니다 그냥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 이걸 올려야 되는게 맞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장 됐으니까 아버지 찾는 여정은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귀여운 메모로 빠이빠이 다 잘 안 하고 오늘의 덕분에 다시 한번 해냈어요 다시 한번 해냈어요 다시 한번